19개의 요구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기도부터 합시다 서브샤크 브이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 1088 브이핀에 필요한 게임들 아마존 넷플릭스 다른 국가 작품들 까지 게다가 30일 이내 무료 환불 까지 항상 감사합니다 파이산프레스에 3개월 무료 서멘 서멘 올해사 재밌던데 멀타크리틱 없나요? 서멘 아 이거요 뭐 재밌겠는데 아 그렇지 돈 주는 자가 신이제 키읍 키키키요 제가 근데 뭐 몇 시간 해놓고 게임 평가하기는 62분 이거 근데 유튜브 올려놨더라구요 이거 좀 민망하네요 62분 했는데 이거 제가 그림판 킨거 아니면 리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가뿐한 소감이지 이게 한번 하고 평가를 할만한 한만큼 하지도 않아서 한 시간밖에 안했어 뭐 한게 없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오늘은 꽈시모프 꽈시모프라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꽈시모프 이게 싱싱한 신작이거든요 아주 오우 면책 조항 꽈시모프 얼리엑세스에 오신 여러분 확인합니다 이 게임은 아직 열심히 개발중이 현재 버전은 개혁중인 기능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십니다 향후 계획은 게임 페이지 및 게임 메뉴 메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리엑세스 방패 또 썼죠? 든든하죠? 꽈시모프가 모인 캠시노퍼즈 잘못 말한거 아님 뭐야 이거 뭐 흐흑 크레딧 아 누르면은 이 사람 암살하러 가는거구나 음악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볼륨이 적당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네 다진 일은 아닌데 왜 비슷한 일은 아니 거요? 제인! 지구상 공개도를 돌고 있답니다. 핵사키는 텍틀란의 메시지를 시민 저항 세력의 도바 행위라고 선언했어요. 적어도 SBN에서는 그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죠. 사실 텍틀란은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준형성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고 이들은 태양계를 건 전투에 합류했죠. 매그넘의 비축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ANC... 아니 씨 왜 이렇게 고유망사 많아! 처음부터 존나 힘드네. ANCOM과 맺은 독점 계약도 종료됐어요. 그러니 휴식보다는 일거리를 찾아야 해요. 다행히 현재 상황 덕분에 시장 대리인들이 여부지휘를 이들보고 있죠. 태양계의 거의 모든 존재가 PMC와 계약을 맺거든요. 상황 보안이 곧 시장이 대규모로 철수할 것 같아요. 지구계도에 파인 갭 훈련센터가 있거든요. 비행 및 휴면 중 잃어버린 실력을 회복하자면 여기서 훈련하면 돼요. 뭐야 이거? 응? 파인 갭 훈련센터 튜토리얼 군사 훈련 임무는 6개월 이상 휴면 상태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린들 기술을 회복하는데 괜찮네. 오퍼레이터 선택 클래스 없음 플랜시스 리드달리 근접 피해 5에서 10, 근거리 정화토 70%, 정화토 60%, 회피 찬스 15%, 금진염 환기 2000칼로리, 범위 8, 고통 환기 10, 무기 내부도 100%. 무기 내고도 100% 무기 사거리 플러스 2 이런게 더 특성인가? 나만 정의심병 거꾸로 냄새나냐? 일단은 뭐 루키 프랜시스 리드달리 클래스 선택 하데스의 스카우트, 이클립스 스카우트 뭐이고 경화 상처 찬스 획득, 마이너스 5% 어느정도 데미지가 저항에 흡사할 때마다 10의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무기 내고도 플러스 100%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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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거 이거 커피 한잔 타고 와야되는 게임이네요 멀럭 나도 이 게임 따라하고 있는데 이거 투토가 투토가 아닌거 같아 개빡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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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대체 좋았어 커피를 한잔하고 어디 보자 화기로 총알을 발사할 때마다 이해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CQC 전문가 권총 산탄총 또는 기관단총으로 총알을 발사할 때마다 이해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전투 포커스 해피 찬스 플러스 40% 타격이든 아니든 플레이어 공격하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각 방어세를 활성화 시킬 때마다 10의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활성화 시 50의 배고픔이 소요됩니다 아 이거는 해피 찬스 올라가는데 맞든 안 맞든 배고픔이 소비되고 40턴 보디빌딩 무게 단위 10당 이동할 때 1 경험치를 얻습니다 보디빌딩 뭐지 이게 경험치를 모든 피해 플러스 25% 플레이어를 향한 맞으면은 공격력이 올라간다 이거구나 흠 장비 선택 뭐야 이거 1차 무게 헬멧 레깅스 가 바지 티셔츠 닥터존스 붕대 통조림 장비 무게 3 회피 잔스가 돈 좀 떨어지네요 센트리건 뭐야 탄약 유형도 있어? 권총 칼 투구는 없냐? 투구는 없네 처음부터 발사하는거 아니냐고? 아니 마땅히 나한테 어? 이거 설마 내 인벤이 이거야? 어? 가방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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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 하나 가져가자 굶어죽을 수 있으니까 으허헤 클래스 선택 에이 멀럭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나 투토해서 죽었어 걱정하지마! 나의 민원아! 나는 신이다 뭐하지? CQC 전문가? 권총 쏠때 이 경험책득 분산만에서 15 뭐야 아 이게 아 골라가는게 이게 다 달리는 거구나 칼싸움 식인 인욕을 먹으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대학살 피의 맛 이게 원거리고 이게 근접이고 대충 그렇구만 어이구 잘못들었다 이런 샹 얘는 무기 내고도가 높네 근거리 정확도가 높으니까 얘는 근접을 키워야겠는데 대충 대충 숙질합시다 나는 인욕을 먹으면 세지고요 적을 근접전으로 죽이면은 트리거가 활성화되는데 모든 피해가 50% 늘어나고요 출혈이 발생하면은 또 리젠이 올라가고요 육상경기 달리기를 할때마다 1회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반사신경 회피할때마다 경험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건 뭐고 루키 임무시장 아 강사가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의 지시를 따르게 말하여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어 또 범행이네 전전사 마주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계약서를 꼼꼼히 입을 때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된다니까요 다 어서 움직이죠 지금 우세가 축제를 하는거 아니잖아요 저기 문이 보이죠 빨리 가서 여세요 YES SIR 뭐야 이거 키부터 알려줘 임마 일단 방향키가 키고 뭐야 이거 아니 키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조정 존나 없기네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이건 이건데 방향키인데 대가선 이동은 또 숫자키야 어? 장난치냐 지금? 종이 좀 통일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인양관리 도움말 오키 문을 열래 뭐야이게 바닥 살점고기 감염 20% 거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살점 조각이랑 이 조각은 모양이 달라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조작이 좀 빡치네? 마우스를 안 써야 되나? 마우스 안 쓸 수 없는데? 놀이동산 같은 스테이션으로 갈 일이 없어요. 이게 타인의 다리가 될 줄 알았네. 그게 없는 거보다 낫잖아. 왜 심박. 아... 90mm 못... 탄약이라고 이게? 개발자가 만들어 놓고 직접 플레이는 안 해본 그런 게임 같아요. 그 설사라는 게임처럼 좆. 그렇지. 저와 바닥에 oraz products Pour 수 to be a pop in Hell 그래서 저참은 어떤 게임으로 바꿀 IT? ments.. 뭐예요? 저격수 총이 대주교야 맵은 없나? 뭐야 저게 원숭이가 수류탄 찾아냈군요 이걸 사용하려면은 인벤트리에서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슬롯으로 들어가있어 꺼내세요 슬롯과 2차는 키번호를 누른데 어디서 결정하면 되요 여기까지는 쉽지만 슬롯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경매 병이 있다면 다시 튕겨내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쓴다고? 아 여기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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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망가졌다는거냐? 상태가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인벤트리 근데 없는데 벌써? 아 지금거보다 구리다는건가? 어허 뭐야 이거 고양이 뭐야 이거 고양이 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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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자동문 차단 밑에 GX로 달리기 걷기 선택 가능 달리기 하면 한턴에 두칸 움직이는 대신 0중률 떨어짐 지금은 달리기 상태고 4년 이게 달리기 상태 같은데 지금 걸어다니는 거고 이건 뭐야 이건 신호차단기 신호차단기 싱글 자동 신호차단기 근데 이게 좀 손은 어떻게든 이게 손이 넌패드에 이동하려면 넌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로는 또 집어야되고 아 마우스로 이동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뭐야 아니 뭐야 갑자기 다리가 부상은 전투사에서 흥이 발생합니다 붕대 부목 심지어 평범한 천수소와 조각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진천을 획득하려면 필요없는 옷을 직접 사용하십시오 오토닭과 수술키트 상관에서 상처가 남은 지 직접 사용하십시오 아 느낌이 어떤가요 상처가 남은 지 무슨 수로 아이씨 사람 다리 병신 만들어 놓고 지금 교관 아 이거 보니 도저히 못참겠다 스톤샤드 건방 천여기사 하러 간다 오토닭 요금 체력 모니터 H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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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벤 아 아 아 아 수상한 고기 컷 우리 우주에는 열리지 않는 문도 있어요 공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열리죠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제일 합류적인 대책은 그냥 문을 막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문을 아이템을 선 뭔 소리야 열렸잖아, 씨발놈아! 아니 설명 이상해 아니 무슨 뭐 뭔, 뭐, 뭐, 내가, 내가 죽어낸 게 딸렸나, 방금? 뛰야! 근데 뭐야? 저기밖에 길이 없는데 그냥 가야됨? 이거 차단 얼레? 보일 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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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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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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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역에, الف쌰 FX 이딴 식이라고 하면, 한글, 하얏 다 읽지 말라고! 나 한국 있는데 못알아듣겠다고! 집착 뭐야 새끼 엥? 뭐임 이 새끼? 호구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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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소는 아주 간단하게 편리해요. 가까이 있는 사물은 뭐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범핑을 뒤에서 사용하면 컷! 두뇌가 있는데? 자꾸 뭔가 비슷하다 생각했었는데 스톤샤드 느낌이 나네. 사실 튠돈까지는 그럭저럭 친절한데, 튠돈 끝난 이후가 엄청나게 막막했음. 혜진 천, 위상수리, 실, 아 어떡해! 인민이 없어! 일단 무무를 먹자. 플라스틱, 왓 더 빡! 인밴 비우려고 먹으니까 인밴이 또 나옴. 플라스틱 귀할거야, 그지? 아포카스 게임이니까. 큰 뼈! 아포카스 게임이니까. 아포카스 게임이니까. 전 준현성 변이를 좋아해요. 가주님 뺨치는 인밴 숨막힘. 준현성 변이는 이미 지금 현재마다 충분히 감당할 벗자도 느끼겠지만, 우주는 갈때까지 가보다는 듯 즐겁게 새로운 과제를 계속 견뎌주죠. 준현성 변이는 모든 테마트에 특히 우리가 빙이 됐다고 부르는 녀석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준현성이 빙이 되면 더 세지고 공격적으로 겨냥해요. 어느 순간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어둡고 구석진 곳을 할 수가 있어도 그 존재를 주시게 된답니다. 준현성이 카씨 머프야? 카씨 머프? 이 게임 이름인거 같은데? 새로 태어난 준현성의 첫 움직임 무사상태야. 현실세계와 준현성세계 사이에 한발자씩 걸치고 있거든. 이거 방향 돌리는거 없냐 설마? 뒤돌기? 여기 missing 오 땅찍기이네... 이거 턴이... 뭐야 새끼 가만있어? 야 뭐해 진짜 시키 언얼도 11에서 22 피해 관통 데미지 근데 이거 바람기아인 전략용 도끼가 개쩌는데 데미지 차이가 오지는데 분해 트래쉬 긴 칼 예비 부품 아 무기 수리 수리 아 일단 뭐 가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인간 손에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요 벽이나 바닥을 포함한 모든 사물 말이에요 가끔 탈출이 없어서 벽을 뚫려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때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쉬프트로 벽을 향해 추출하세요 몇 발 강의면 통로가 하나 뻥 뚫릴거에요 흑 흑 흑 흑 흑 블래스터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 잠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24에 36 흑 어차쏘 라는겨 여기가 여기가 흑 흑 이쪽에 맞게 있다는 건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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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니냐고? 난 여기가 길이 보여서 했는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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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따 쓰는데 이거 타르포코 타르포포 생일 때랑 똑같네 느낌이 흑 흑 어떠 쓰는거지? 흑 늦은 흑 흑 흑 내 쓰레기 권총도 곧이어 탔 쓰면 무쌍 찍는 것도 타르코프랑 똑같음 플랫스터 플랫스터 스캔은 아주 유명한 단말이에요 배터리만 공급해주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어요 정물이나 기중 아이템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도 스캔한답니다 배터리만 잘 챙겨두면 만사 편하죠 스캐너 사용 아이템이랑 엘리베이터 보인다는 건가 왜 소리가 안 나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마시다 편지같은거 사용할게요 대피 임무완료 뭐야 누가 튜토드에서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다 죽었냐 자기 스스로를 쐈냐 어떻게 하면 죽지 이걸 아예 뭐 공격적인 애들이 없는데 아주 호들갑은 아주 죽을 일이 없잖아 저기 없다고 아예 수류탄 써보면 아마 알게 될꺼임 아 수류탄 써보면 아마 알게 될꺼임 수류탄 써보면 아마 알게 될꺼임 itively 타임 David 시스템 맵 태양계 지도 인터페이스 중의 행성과 위성 사이를 빠르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구는 인류에게 생태학적이나 농업이나 낙원같은 생성입니다. 지구에 40억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달의 뉴시애틀 화성의 인터시티를 건립한 이래 지구엔 금지 모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금지 모드 지구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인 시장 대리인이나 직업 자산을 보유한 시장 대리인 마이 지구를 방문할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 돈 많은 새끼들만 탄다 이거구만 수성 수성으로 테라포밍 장비가 전달되었습니다. 2150년대에 전달될 때 표면 온도는 아직도 인간이 살기엔 한참 모자한 수준이지만 자동 스테이션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수성 주민들은 로봇입니다. 인간이 행성 표면 아래의 터널이나 산맥 속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매에 따른 일부 기업은 이미 이와 같은 식민지에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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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 같은 거임? 와 중세로 가면 거지용병 미래로 가면 우주선 있는 유목거지 와키키유 지구 궤도 이게 씨발 지금 너무 불친절한데 생산 무무 치크 치크 합성탑 무무 합성 소호기 전량용 배달 혜진천 혜진천 실 앗 치크 합성 와 그 와중에 간의 수공업이라니 키윽 천 이랑 실이 필요하네 단대 재고 교환 뭐지 이게 플러스 10 800 리얼웨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기업 중 하나인 리얼웨어는 시장이 명성과 투자라는 측면 회사를 대놓고 경멸하지만 그들 역시 수익이 좋은 경제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상태 파괴 공작 보상 375 별 이게 퀘스트인가? 보상 쇠사세가 뭐 파펀수류탄 열상수류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이게 뭐지? 방어 BTS 방어 헌터 레거시 해방자 헌터 레거시 해방자 갤런드 최상품 이게 퀘스트들이 있고 이게 퀘스트들이 있고 이 12%는 뭐임? 12% 확률로 이런거 주고 6% 확률로 이거 준다는거임? 가차 같은건가? 이 가차 박스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가차 박스 아 존나 똥냄새나 존나 티내면서 가는거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섹스 신기하네. 보통은 한참 전부터 느낌이 오지 않나? 5초만에 느끼고 화장실을 간다니. 다음은 한참 전부터 묻고 화장실을 간다니. 또다르기, 삼성도 자자 제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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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에? 아... 가야돼? 달이나 수성가서 수혜자 팩션이 맘에 드는 임무 안거나 하면 됨. 가야겠는데? 너 뭔데 저기? 이 구독 취소 못해? 구독 해제 이 위치는 어떻게 함? 어디 캐스트인지? 지구에도 있는걸 이런게? 화성, 수성 달 달의 퀘스트 두개가 있네요 일단 달로 가봅시다 여행 시작 쇼어어어어어어 이건가? 아 뭐야 무슨 또 안떠 남은 시간이 있구나 MTG 정복 QHE 제거 구독 수혜자 수혜자 붙어있는건 다하면 되는건가 고용주 프랑슈 콩테 PS를 처치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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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하나도 하나도 안오름 하나올랐네 달리기할때마다 1회 경험치였습니다 총만싸가지구 평화로움은 비전투지역 물품교환같은거 해주는 팩션기지같은 곳임 얘 들어와서 밥은 먹었나? 여기에 38명 임무 시작 얘 이름 못 바꿔요?? 일을 못 바꿔? 사령관은 생포하세요?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죽이랬는데? 불면 준 형성 단계 뭔 소리지? 오?! 세상에 마상에 배낭발견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칼 제조자의 상자 고무 가솔린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사령관은 생포하라고? 산탄촌 들고 있는데? 야 뭐야 애새끼 체력이 높은데? 어... 범위가 왜이렇게 넓어? 왜이렇게 무서워 이거? 아니 수류탄 범위가 왜이렇게 넓어? 왜이렇게 무서워? 그래 나다! 뭐야 왜이렇게 무서워? 왜이렇게 무서워? 왜이렇게 무서워? 왜이렇게 무서워? 왜이렇게 무서워? 컷! 야 총... 수류탄 안 던지는데? 안 던지는데? 안 던지는데? 안 던지는데? 안 던지는데? 틀어 피가 달긴 했네 야 턴당 체력이 단대 안맞는데? 도쾌살인마? 대기 없냐 대기? 으악! 짜식아! 뭐 나 피가 안달았는데? 뭐지? 대박사건 내꺼도 훨씬좋아 산탄총 산탄총 물병 뭐야 얘네들 디아블로 소환하고 있었나? 대박사건 대박사건 벌써 부자다! 대박사건 벌써 부자다! 집에 가면 안됨? 이곳은 없어진 못이야 맨날을 누arsa 이곳에서 좀 해보셨 뱉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행기에 짐 넣고 오겠다고? 그래? 그런 거 없는데? 달리면 칼로리 소비가 작살임. 바로 밥 조용 상태가 된다고. 밥 조용... 컨테이너. 공급상자. 오! 이거 구상 존나 비싼 거 아님?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합산해서 만들던데? 잠깐만. 담배 한갑. 준현성 마이너스 팩. 이게 뭐임? 불면. 이게 스트레스 하트 온 건가? 아... 스트레스 하트 온 건가 보다. torture. 니들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침 다시 올려주면 안 되려고. 여기 있지 뭐 불면 설명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눈? 무슬모 스캐너 배터리가 없는 건가? 통조림 여미 어디냐 어디야 저기 있다 컷! 어? 뭐야 이 새끼 가치 있는 장목 무슬모 나 강할지도? 뭐야 경찰봉 15에서 22 블런트 데미지 분말 뭐야 이거 별로 허접일지도 도 옷도 다 분해해야 되나? 근데 이게 내 옷보다 일반 옷보다 훨씬 좋은데 내 집 만들 수 있는 옷보다 제작용 부품 좀만 지나도 좀만 지나도 좀나 많을 거야 그지? 금속관 개싸여가지고 그냥 막 감당해 뭐야 집착 이 새끼야 어디서 지금 나 앞에서 근접이고 으잇 국수 17에서 52? 근데 민대비 너무 낮은데? 아 특전 때 50% 땜에 올라간 거야? 국수나 먹자 얌 싹 다 분해하고 오! 절단 저항이 냉기 저항 독 저항 블런트 저항 관통 저항이 떨어지는데 좀 흙 미러설 2 1 2 3 4 5 2 2 1 1 2 2 2 3 2 3 천이랑 실이 50스택까지 쌓이기 때문에 이 스택 많이 쌓일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겠는데 뭐야 절단 뭐야 방금 굉장히 무서운 게 있었는데 밀 수 없자 블런트 저항 3, 5 관통 저항 5 아직은 초반이라서 발톱 아미나이프 플라스틱과 긴 칼이 나왔네요 트래쉬 면포를 전문적으로 파는 보부상인지 뭐야 독성탄약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뭐야 이 새끼 왜 가만히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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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아아! 분해, 분해 딱 다 분해서 가져가 으아아아악! 아! 머리! 진짜 이쒸! 으 catch 머리바짐 머리치료 안정된 상처 으cond 으음 이일이젠 네? 뭐야? 안 낫는 거야? 상처 안정화 관통 상처 치료 구급상자 쓰면 되려나? 근데 구상은 여기 목록이 안 뜨는데? 스캐너 어?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 끄고 키고 못하네? 적은 두말준다 맞고 나 스트레스 안 했다 악마 빙의 기회 20% 방탕판 이렇게 해서 피하는 거구만 나 스트레스 안 해서 빙의 대면 어떻게 됨? 실종됨? 초파 13에 38 뭐야 도끼를 던져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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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앗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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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없다 다 분해해! 카앗트! 카앗트! 마셔! 카앗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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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칩! 왠지 귀할 것 같은 느낌? 카앗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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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마이너스 5 중독 치료 임베는 겟 지점만 한데 어? 타르코프는 그 팬티는 줬다 임마 팬티 덤씨 유리병 수류탄 보더 FM4 보더 엠 마크2 이건 4.9 곱하기 4네 두뇌 아! 자동산탄총 자동산탄총 자동산탄 재장전 기간 3초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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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포 추적추적자님 다시 구경하고 감사합니다 갑탄 네 도움보기 BANG! BANG! 오! 이 새끼 똑같은데? 어? 담배! 통제가 떨어졌다 기다려 나와라 마저것 총 되고 있네? 마지막! 악! 아 쟤는 근거리니까 아! 반사진경 상승함 이 새끼 이 새끼 어머 아직 괜찮아 맞지도 않았어 심지어 스치지도 않았어 이거 그냥 엄살이 엄살 이 새끼 뭐야? 뭐야? 죽었네? 출혈로 지졌나? 아 일단 싹 다 부... 싹 다 부... 싹 다 분해 폭염 열창 수류탄 열밤 크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들어와 이 새끼야 근접이 총보다 데미지가 센 고런 느낌 7.97 총알 7탄 관통 찬스 60% 총 두뇌버려 흡착제 살점조각 3.97 총알 나 너무 강한데 근데? 그냥 뭐 여기, 여기서는 뭐 나를 상대할 친구 없는데? 3층이야? 불안당 AR 돌격소총 돌격소총 7탄 쓰는 총인데? 하아 저 이 게임 타르크프보다 심하다 씨발 하아 좀나 악질이야 배낭 버려 철사벌려 철사벌려 섬광수류탄 주스 주스 밀수 없자 이게 좀 초반에 치는 방어 같은데? 3532 이쁙 이쁙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이게 1당 얼마나 효과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령관 인민전선 인민전선 뭐야 이 새끼 얘를 죽이라고 했는데 생포하라고도 했고 죽이라고도 했거든 전방 수류탄! 잊은 珠 ства 백Rep 집사 터서 터서 뭐야 임호완료 역시 수류탄이야 부모 코스모스 국수 펩시콜라 이새끼 펩시 무려 무려 가라이보 16 16 16 나 무적인가 이제? 6에서 15 곱하기 4? 어떡해 여태 들고 하지 Jakarta 일단은 이게 최선인가? 2구 이거 집에 있는 내꺼보다 좋은데 구멍은 만들 수 있고 탄은 안 모자라잖아 커터 둥근 톱 뭔데 이거는 톱 발사기야? 난 분해해 버려 치명 탓 한 30% 관촌 탓 밸류 존나 높네? 고맙 컷 컷 오잉? 뭐야 이 쓰레기들은 지랭이들 지가 악마래 난 신인데 지가 악마래 무우무우 칠탄 칠탄 더 파밍할게 있지만 대피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라고? 아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면 다 죽일거 없나? 우왕 우왕 만족을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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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친구 피한건가? 감히 이 나의 공격을 피해?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약하구만 너희들 어? 뭐야 50개 다 찼어? 의미 없다 에이 별로다 에잉 크흐 어? 이딴 쓰레기를 줘? 보상으로? 무기 부품 방탄판 총알 옷 뭐야 이게 에잉 아이템사에 추가요금 나는 신인가? 뭐야 이거? 아니 이런 허접한 거나 만들고 있어 나한테? 모삥 모삥 이거 타르크부처럼 가방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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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죠?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가방 엠티지 정보 일단 쓰레기를 나한테 주려고 기술은 뭐예요? 0.5 이거 봐 이거 심장을 준대 야... 때라 치아라 아이템 칩 클래스 칩 클래스 개방 바이브로... 바이브로 블레이드 이게 아이템 칩 이런 칩 같은 거를 해방해야겠네 이게... 평화... 아 임무... 평화롭게 방문합니다. 평화롭게 방문합니다 가 있고... 이 노란색이 미션이네요 미션 방문하면 뭐... 뭐 있음? 회피 찬스 20% 인욕을 먹으면 트리거 활성화됩니다 대학살 출혈이 발생하면... 아니 이게 지금 경험치가 아까워가지고 이 캐릭터는 일단 이걸로 가야겠는데 이게 평화지역 가면 상점 같은 게 있어요? 필요한 아이템... 아 얘들이 산다는 건가? 필요한 아이템을... 딱... 모양만 봐도 딱히 없는데? 여기는 장기... 어? 저거 뭐야 저거 아니... 고추탕으로... 아하... 흠... 흠... 고추로 탕후를 만들었네... 흠... 방화병력의 50%를 처치하세요 근데 이... 이씨 이딴 미션하는데! 나 이제 너무 쎈거 세진거 같은데 이런 애들한테는 너무 허접한거 아니냐고 이것들 어? 허접한건 죄다... 매니저래 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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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카트 내가 바로 무신이다 대학살 모든 pf 수 60% 모르핀 주스 다 자고 있는 거 실화냐? 이제는 죽어라? 쥐? 쥐가 뭐야? 쥐에 무명하신 분도 약간 배부를 하셨을지도 죽는 소리 들어보면 기억 뭐야 이거 블레스터 시제품 아 뭐 약 종류는 뭐야 ㅅㅂ 약이 하나씩 종류가 다 있어가지고 이 빌어먹을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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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층 가자 그냥 쥐에 쥐에 육상 레벨 상승 흐흐흐흐 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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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나 먹고 시체 하나 뚝딱하면 돼 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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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노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친이 멀렁히는 바보다 저기 세 마리가 진을 치고 있네 빙의 아 금방진 놈들 국수 발을 분해하는데? 발을 분해하면 뭐가 나오는거임? 뭐야 이건 들어와 오잉 오오 드루와 이 새끼들아 으으으으으으으으ED 골절 뭐야 이거 가브빠흐 뭐야 이거 신인가? 엘리선데? 엘리선 특징 밥 먹고 죽음 죽는 순간까지 들고있다 죽는다 이말이야 아니면은 창고에 고이 모셔두있다가 게임 접음 바닥 2번 탭? 아 그러네 심장 심장 어따 쓰는 거야? 유리 나 칼로리가 없는데 근데? 염념염념 식인 심입 저게 뭐지? 적이 점점 세진다는 건가? 와 오르르 zat 찰 참 벼무 CRIS 레멘 위 아멘 edom 지대 세자ılan 첨 어쩌겠어 하는 하... 배고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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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밥 먹을까? 아...프레쉬메트 AR 뭐야 이 헐크는? 부풀어 오르는 덩어리? 잡으면 이제 터줄 것 같은 느낌? 부풀어 오르 앙 앙 앙 앙 아아~~~~~~ 허우 과약한 놈들 어엏?? 뭣? 다니!! 쯧쯧쯧 나이져부 난 너보다 강하다 산 같은 거 없어도 임마 들어와! 난 원래 근접 중시 근접 전문가였지 아 원래 근접 전문가였은 새끼야 아 쯧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자식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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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인간의 장기, 살점조각 이 살점조각 안 겹쳐지는 거 존나 킹받네 일단은 치료를 63대째 치료 상처 치료 오 깔끔해졌어 구세주 스타록 싱글샷 권총 스타록샷 권총 이럴수 그 지불 아아! 여태 좀 많은데? 얘 못 쏴? 백크는? 이즈? ㅋㅋ 어 뭐야 역시 터지는구만 어딜 치냐 이 새끼야 어? 어딜 치냐고 고압 데미지 저항량 플러스 1 근육량 140% 악마 빙의계 40% 흥! 아니 제프 헤머 이거 메이트호 아니었어? 이 암마 나오는데? 나 좋은게 아니었구만 막 나오는거 보니까 말이야 미션 목표가 야 근데 미션 목표가 한참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1층 남은 제거 목표물 7 2 2 2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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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6 5 5 5 5 5 5 5 1층으로 가서 남은 저투를 잡아야 되나 1층에 뭐가 많다는데 1층은 대충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만 오우 아 뭐야 이 트리하우스 좀 치나 어 좀 치나 이 새끼야 오잉 잠깐만 양마 존나 많이 나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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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용 리젠 플러스 10 겹치지 않겠지 이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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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iedz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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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add 1,000은 뭐 그냥 50개씩 꽉꽉 채워가는구만 더이상 안주어도 되겠는데? 닥터존스 체력 플러스 50 보통 마우스 20 다 정리했는데? 2층도? 이제 3층 가야되나? 이 미션 하나하나가 존나 기네? 맞다, 도끼 가져가야되지 못넣 그런 3층 심리젠 이건 순식까지 차는구나 근데 준현성이 올라 아아 따 씨부러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되게 미션 하나 존나 기네 어? 뭐야 이거 샹구? 샹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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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우! 후에허허허엏 장rag인데? 티키티 직윤 이어허ure 아이씨 아이돌! 뭐야 아아 이런애를 잡아야 떨어지는건 한반에 아이돌우 악마들이 조용해졌군 더이상 저런거 분해할 필요 없겠다 실은 오 병기 제조자의 선자 방어 수리 적절한 등장이었다 아니 이거 무기술이 안되네 약간 좀비같은 애들이 있고 개들이 죽으면은 일정확률로 악마가 나오는데 이 불면이란 수치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률이 올라감 근데 이 불면은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면은 1턴에 1씩 쌓이는거 같애 이게 1턴에 2칸 움직이거든요 뭐야 20%가 되자마자 나왔네 칼, 칼출근이 아주 칼, 칼출근이 아주 칼, 칼출근이 아주 한 20% 하는구나 칼, 칼출근이 아주 칼, 칼출근이 아주 칼출근이 아주 칼출근이 아주 어! 클래스 칩! 클래스 개방 티프톤의 엘리트 실 버려? 실 어차피 계속 나와 대피시킬 수 있다고? 아 이건 중요해가지고 뭐야 어떻게 대피시키는데 뭐지? 아 도망간다고? 도망은 애초에 있었는데? 사이보그 머리 무슬모 치크치크 치크치크 좀 들고 가라고? 아니 씨X 꽉 찼잖아 나도 들고 가고 싶어 누가 녹화 가고 싶냐 지금? 진짜 존나 지금 미칠 것 같다고 지금 피부 인간의 장기 이거 4개 다 스택이야 이것도 이것도 사는 새끼들이 있어 치크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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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크 아 치크 크K 치크 치카 치으 Auf 치아 치윽 치아 직원 신분증. 아씨... 이뻘... 일단 모을 거 딱 정한 거 모아야 돼. 이 게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모을 거 딱 저 이번, 이번에는 플라스틱 많이 모으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이 약 물고 그거만 들고 다녀야 돼. 가방부터 찾자고. 가방 찾은 게 어딨어요? 가방 또 있음? 가방 또 있음? 띠띠띠띠띠띠 존나 많아, 진짜... 아... 체력 어떻게 되냐 이거 ... 데미지 없음 다 데미지 없는데 이 데미지는 어디서 온거야? 그러면은 어? 어? 아 허잡들 이게 스킬 발동될때마다 칼로리가 빠져가지고 50씨 먹어버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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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내놔 칼로리가 찬다 프레체! 어? 이거 샷건탄인가? 프레첼? 치명타 찬스 20% 관통 80% 이거 좀 고급 고급 샷건탄인데? 시발 뭐라고요? 뭐 메스카키 이랬는데? 메스카키 모시겠는데? 아? 아? 장대한 팀으로케 졸릴나? 으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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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부품 무기 수리 아 이거 도끼 수리가 안되네 도끼 수리는 뭐로 하는거야 칼 제조사는자 이건가 아 이거구나 바로 딱 나왔네 플래시 에너지컨 24에서 36 보네요 뭔 배터리가 소중한 자원이야 다 끝났는데 이제 이게 파밀하고 싶어도 이 게임이 진짜로 개같은게 템은 졸라 쏟아지죠 인베는 없죠 같이 있는 정보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집어죽게 아 대학살 3렙 이거 식인도 없고 시체에서 키도 못 뽑고 생각보다 더 개만겜이네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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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닥이 있네 뭐야 글래디에이터 탄약조끼 어? 설마 크기 2라는데 내 탄약조끼 크기가 어디 있는데 오우 단 한 칸 시발 장기용기 장기용기 유료용 접착제 이십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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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보이는데 이딴템 하나 다 들고 있으면은 어? 이걸 다음 원정에 들고 갈거야? 기질 짱 맞겠지? 평생 안나가고 기질 처박아놓고 평생 안나가겠지 어? 가불하발 어 개쩐다 얘도 기질 평생 처박해가지고 안나올거야 절대 안넣어 절대 나올 수 없는템이다아 이말이야 조각 오 뭐야 이거 좋은데? 만능술인데 만능술인데 뭐가 더럽게 많이 나와? 다 꺼져 이것들아 수류탄 넣으면서 진입한 방에서 저격 한발 맞고 도망치다가 수류탄에 죽은놈이 안마 되서 총 맞고 죽었다 너무 재밌어요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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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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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집에 가져가... 야 이게 씹어봐 집을 수 없어 뭐 가져갈 수 없어 이제 가야돼 그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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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밍에 맞춰 없어 흠... 흠... 언월도 10일에서 20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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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지금 장난쳐요? 전화 또 100%네 근데 흠... 명중률이 높군 흠... 흠... 이거 설마... 하... 하... 어머니...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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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언론 때려놓자 의미가 없다니까 어? 저 안보여? 정리하고 있는거? 자동으로 겹쳐지나 확인해봤는데 쉽지 않네 이거 클래스 칩 어떻게 씀? 2라운드 접생 3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왔어요? 보드카 어디 갔지? 와 이거 설마 아니 있구나 침 열기 모든 상처 안정화 저격수 무기사거리 플러스 2 센트리건 데미지 20% 의약품을 사용하면 근접피해 플러스 20% 마지막 총알을 발사하면 정확도가 플러스 20% 흠 딱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흠 뭔가 뭔가 맛없다 아 저 신분증 여기서는 신분증 가져가야 되네 이 게임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 이 약간 로그라이크 타르커프 이런거를 원한거 같은데 뭐 스톤샤드요? 우주 스톤샤드 한번 뒤지면은 보상 잃어버리는 근데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이 게임의 가장 문제는요 아아 하아 할거 전남았네 이 친구가 이제 근거리 종합도 플러스 15% 반사신경 플러스 20% 점점 성장하고 있긴 해 성장하니까 아니 근데 이 게임이 너무 그게 있어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뭘 뭐 어쩌라는건지 이 최소한의 목표가 없다 야 클래스 집 계속 얻으라는건가? 점프라이트 오디세이 해보실 푸틸 라이크인데 이게 뭔가 되게 아쉽네 이것도 약간 괜히 복합적이 아니군요 사람들이 막 죽으면은 끝이다 어렵다 근데 어려운거는 못 느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시해서 문제였음 시시해서 문제였음 어렵다는 사람들은 이 게임 불친절하니까 여긴 어디지 하고 존나 이상한 고랩점 가서 죽었을듯 아마 아마 그랬을듯 일단은 이 과시모프는요 저 이게 타르코프는 타르코프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타르코프는 타르코프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왜냐 타르코프는 이 심장을 그 쪼여오잖아 일단은 내 에임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몇개만 주워도 행복해하면서 도망가는 이제 그런 그 쫄깃함 그런게 있는데 지금 이 과시모프는 응 미션 끝날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이제 싸우다가 차라리 맵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좀 파밍 좀 하다가 어? 도망가가지고 템 먹고 뭐 차라리 그런 그건 모르겠는데 미션은 또 개같이 김 미션이 너무 길어 한 2층에서 끝났으면 좀 더 해봤겠는데 미션이 뭐 4층까지 가야되니까 흠 미션이 너무 한옵이 너무 길어 아쉽네 좀 맛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뭔가 딱 해보니까 아 아 이런 느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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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꿔야될 먹건 어떻게 바꿔야 재미있게 될지도 모르겠어 참 쉬 쉽지 않음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멀렉 나도 화물파괴 미션이라길래 날먹 신고로 터트리러 갔는데 5층까지 목 100마리 잡고 뚫어서 미션이 날먹 안 돼 아니 그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피자를 안 깨물었는데 속에서 제대로 안익은 밀가루가 느껴지 아니 타로커프는 심지어 안싸우고 나갈 때도 있잖아 근데 이 게임은 싸우면 존나 많이야 그러니까 파미화할 기회는 겁나 많으면 또 그러다보니까 뭔가 그 파미화할 기회를 겁나 많으면 뭔가 그 폐지가 되버린다고 그 진짜로 폐지 그 디아블로가 돼버린다고 이 디아블로 3 3가 돼버린다고 매판이 고블린방이 돼버린다고 근데 타르코프는 자기가 그 리스크를 껴안고 교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전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누가 총소리 듣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뭔가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주워도 아씨 여기서 갈까 나갈까 좀만 더 할까 하면서 근데 이 게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다 이 말이야 아쉽네요 좀 이제 뭐하냐고요 이제 뭐하죠 열한시네요 대체로 공정서 진짜 게임 괜찮은 99% 확률로 보장함 5대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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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해봤는데 이건 나쁘진 않은데 개발사가 첫 캐릭으로 주는 캐릭터가 진짜 똥맛이 너무 오지게 나가지고 심포니어보여요 심포니어보여요 했었죠 역시나 이게 신작을 다 조금씩 찌막해봤는데 갓게임이 나올 확률은 쉽지가 않아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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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겜 데이니 점프라이트 오디세이 그 그 정식한 그 라임 아스트리아는 갓게임이라는데 나는 약간 이 그래픽 자체에서 살짝 그 머리 아픔이 느껴집 약간 머리 아픔 이건 좀 내 취향에서 좀 어차다 어차다 흐흐흫 이게 이제 취향 취향 이건 근데 취향 타니까 근데 그래픽을 보고 형기증 나는 거 어쩌다 없음 진짜로 돌조가 업데쯤 했다고요 이 새끼들 일 좀 해라 이 새끼들 복합정책은 평가 아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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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고틱감으로 불린 하이파이 러시였던 메카 네로도 나오 운영자가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하는지 보여주는 게임 411시간 시X 이 네옹깐새끼들 그래픽한 새끼들 업데이트는 개뿔에 업데이트 임 64 cần 헛 신선한, 내 옷감 하ون 아하 하 아... 내가 작성한 평가시야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 1년 뒤에는 괜찮은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2020년 기다려야지 그래서 안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났다 오크라인 전쟁 일어난 지도 좀 오래됐군 벌써 나 적어보고 업데이트 뜰 때마다 항상 들어가서 한 번 다시 하는데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모르겠음 바뀌는 게 거의 없음 키키키 어렉특 업데이트면 좋은 게임 된다 이런 평가 바뀌면 걸러야 함 어쩔 수 없구만 디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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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업데이트 했더만 둠죽은 2년째 계속 패치해져서 버전인데 말이야 웬뎃 던전 하자고? 너들은 원뎃 던전 야 감히 너희들이 원뎃 던전을 어? 언급해? 너희들이? 어? 내가 이 게임 문명 6마라톤 켜농은 어떠세요? 이 게임 재밌어요 하고 딱 실행하니까 왜 존나 세상 맹비난을 다 받았는데요? 난 스펀셔드 24렙 뭔 이런 개똥같은 게임을 가져왔냐고 지금 금서 업데이트로 초기화된 부로 손에 안 잡히더라 이 개비난다 감 진짜로 진짜 맹비난다 감 이번 주에 켄시 노퍼즈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라 사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광고가 끝나고 워헤이븐 광고가 끝나고 켄시 노퍼즈가 그래서 지금 짤막한 거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는 겁니다 음? 선물 알람이 드디어 왔네 쇼군 쇼다운 흠 쇼군 쇼다운 간단하게 하기엔 캡틴 포에버 리믹스만 한 게 없죠 또 카드 게임이야? 백팩이 업데이트 된 백팩 히어로나 하실래요? 멀럭 개발될 거임 백팩이 업데이트 했다고? 수상한 수상한 게임 수상한 게임 뉴 에니메이씨 오 인칸터스 리밸런스 모어 플레이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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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수상한 게임 수상한 게임 수상한 게임 이유가 gosto 수상한 게임 뭐 수상한 게임 뭔가 어색한데 아닌가? 폰트 때문인가? 뭔가 뿌얀데? 어떡해보자 일단. 쉬운 게임이요? 아 뭐야 이거 여러분들 다 이거 이 게임에 온 사람들 다 이래요? 뭔가 살짝 내가 원래 이.. 수술은 없 spir CAP 천사 나도 늙어 나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백팩이어로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2021의 브뿌이 시스템 어! 여름은 쫌 한마디 졌다 던전에 어서오세요 뭐야 튜토리얼이야? 이게 나에게 튜토리얼 시키는가? 아니 나 이미 한번 했다고 어이 아세이 튜토리얼 림조밥이잖아요 주토부터 하세 림조밥에 엄하신 괜찮아 놀아 젠장 림조밥 하! 허접하곤 푹! 캠 위치 정치하자 어? 나하고 싸고 있어 팟! 팟! 레벨업!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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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얻기 씩 다 가져가! 야 와장창 주는데? 아 이번 차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플러스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게 뭐야 몽둥이 아 이 몽둥이 자체가 모든 적에게 4피에 를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4피에 를 입힙니다. 가져갈 것 존나 없네 아이템에 사용해야함 스스로의 모든 상태 효과를 100% 감소시킵니다. 이 아이템에 사용한 아이템이 파괴됩니다. 만화 조각 전도체 전도체 지하묘지 기존품이 든 상자 지하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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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버려 늑대 쥐 삼쇠병사 얘들 왜 이렇게 세게 때림 탄성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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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돌이 사기야 탄성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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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 있는 중식도가 사용됩니다 위쪽에 있는 짹클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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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숫돌 사방으로 인접한 무기 근데 거친 숫돌은 별로잖아 숫돌은 좋은데 이번 전툰데 행운의 반지 짹클리버 파워 숫돌 숫돌 파쇄기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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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지팡이 만화 네트워크에서 1마크의 만화라 감정시킵니다 모든 적에게 3개를 시원한 음료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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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캤 obese 숫 il ab doesn sus b so de es 이게 조음? 이콜화드는데? 7, 4 미래를 봐? 이러면은 미래를 보긴 하는데 나는 무림지존이 될 것이다 뭐야, 이거? 아, 보스 예고야? 11골드를 훔쳐갈 예정 1, 2, 3 2, 3 1, 2, 3 에이! 오! 코스터 딸려 단검 화염표창 적에게 화상 입힙니다 벽돌 벽돌 애매하구만 너무 애매헤헤 так 역겨운 음식 besley 수집할게 있습니다 오골드 세상에 음식을 레고 중식들을 건드릴 받는다 조잉? 조잉? 떡상! 대 황상 신속이 뭐지? 카드북 아, 민첩인가? 15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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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다아! 충식당 16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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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피해 떠라룩? 하하하하하하하 현재 자신의 독에 100%만큼 방어에 추가합니다 얼어붙은 망치 적에게 삼의 빙결이 핍니다 적에게 삼의 빙결이 핍니다 좋은데? 전설적이네 전설적이네 어어... 허허허 흠 흠 스스로에게 이에 재생을 입힙니다 해왈 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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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왈 우삼 우삼 나뭇칼 오른쪽에 방패가 있을 듯이 개똥 럭키스타 행운을 늘립니다 수집할게 있습니다 경험치를 5막 받았다 다음 일단 레벨업을 하고 3336 어로라 빙결 공격당할 시 3회 추가 피해를 야! 아니 누가 상대 레벨업을 얼린다는 그런 소리라고요 흐흫 흐흐 아아 나도 천봐서 몰랐어 천봐서 근데 왜 얘기해 개쩐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럭키 왼쪽에 있는 칸 하나마다 0.5 방어 물고기 럭키 4차례 3방어를 좋네 대장관 여기 던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뭐지 저건 재생 어... 뭐였을끼? 14대 밀떼이란 거네 5딜만 더 치면 되고 10회 피해 이번엔 너희를 죽이겠다 어? 안되네 코스타 너무 딸리다 이 중직도가 2코라서 코스타 딸려 8방어로 인접한 보호구가 플러스 1방어 넣습니다 오 신발모자 몇차례 방어를 8추가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맨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저기도 맨 위일걸? 얘 기준이라서 여기 기준이라서? 이게 맨이 너희들 진짜 게임 안하고 우수하는구나 올바란 자세야 4방어로 인접한 무기에 플러스 1피해됩니다 멀럭 저거 우클릭해서 전환해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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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2방어 2방어 3방어 2방어 3방어외 개의없네 5방어 3방어 4방어 이러면은 매턴은 내가 수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거 어때? 밥이나 먹자고 수집할 게 있습니다 아 둘 중 하나구나 이거는 재련소 감속은 뭐야? 방패 2방어를 추가한다 방패 1신속을 추가한다 뭐 시범 이거만 이거만 하자 지금 당장 마법주기 없는데 처치할 경우 검치 14 자동방어 17 오졌다 딸깍 19 19 19 16 50 16 19 16 17 19 19 36 19 19 19 19 19 칵 4 4 4 16 바로 오케이 럭키 아래에 있는 아이템 하나마다 플러스 2방어 아래쪽에 있는 아이템이 한참 동안 피하지 않으면 더 귀함 편지 사용시 한칸 위로 움직입니다 이 아이템이 움직일시 사방으로 인접한 무기들이 이번차례 플러스 6에 추가 피해 입힙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어? 플러스 2방어 어? 플러스 2방어 무기의 플러스 1 무기의 플러스 1 13방어 16방어 데미지도 추가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lter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피해를 입을 씨이이이이이 피해를 입을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윓 catching 5 으 으 으 으 맞으면 바워가 싹 다 바뀌어 지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편지 귀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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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것도 드무 드무 드무미 드무미 잠깐만 귀한게 더 좋은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상자가 손 팔아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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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으 으 사방으로 인접한 아이템이 소환수가 아닌 적을 처치할 시 체력이 8만큼 됩니다. 스페이드 중식도 스페이드 중식으로 뭐야 아 깜짝이야 요렇게 요렇게 여왕주시툰 때문에 위에 있는 주니터 사용됩니다 얘가 이렇게 따라라라 따 따 따라라라라라 아 근데 마체테가 이러면은 아 숯돌 손해가 아 일단은 이렇게 하자 칼을 늘려야겠는데 보석심장 누가 죽일지 몰라 컨트롤이 안됨 미시마 저 애매함 이거 누가 죽일지 몰라 돈을 아끼자 어떤게 나올지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안써지네 이거는 왼쪽에 있는 칸마다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똑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명은 똑같은데 다 왼쪽인데 아 변환이 있구나 뭐야 아 오른쪽에 있는 무기의 플러스 아 크 이런거구만 이러면은 곱밥처럼 뭐 오 방어가 쫙쫙 늘겠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마법약처 얘한테 줄 수 있나? 어 줄 수 있네 아 망가진 반지 전도체 지금 마법대기 아니라서 가장 괜찮은거 가져가서 팔 좀 이거 뭐야 아 쎄개 백화찾구만 울트라 나이트 원기옥 원기옥 으아 미안해요 어 죽었네 뭐야 얘 왜 뒤졌어? 땀갓 퇴 퇴 퇴 탈캅 퇴 퇴 퇴 퇴 퇴 퇴 퇴 모든 방패의 다음 효과가 필요합니다. 사용시 사방윈접한 모든 무기가 사용됩니다. 왓 더 뻑! 아니 이거 잡아 배치가 근데 아 턴당 한 번이네? 아 그럼 무난한 방패정령 가져가야 되나? 겔리버스 마체트가 어차피 한 번 밖에 못쓰기네 이 코라서 근데 배치가 문제임 근데 배치가 존나 고랍파짐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걸 쓰면은 감당 못해 이거 더 늘릴 수도 없고 지금 경험치 참참 남았어 저주를 하나 생성합니다. 행운을 크게 늘립니다. 보조 주사위 사용시 전투보상에 추가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조보조 사위가? 이거 근데 일반 중실도는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못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가 이게 보조 주사위 들고 다니자 이걸 늘려야 나중에 중심도 더 나오겠죠 행운 반지 버리고 행운 반지 버리고 아니 행운 반지 들고 다녀 그냥 막 행운 반지 덕분에 마법의 높이랑 깊은 동굴이 뭐지? 아 얘가 저주 지어주네 아까 그걸로 저주 늘린 다음에 할걸 행운 크게 늘려주는 거였는데 마법 밴드 마법 밴드 오우 보조 아 오 아 입으면은 바뀌네 어? 허순이 약간 있었어요 호잇 호잇 하하하하하하 딸깍 행복한 버클러 일밀 시침 이것이 가리키는 무기에 플러스 함field을 가합니다 시계 방향을 회전합니다. 사형시 전투보상에 추가합니다. 이게 근데 뭐야 이게? 전투보상에 뭘 추가한다는 거지? 아 그냥 이게 추가된다고 풀이? 보스까지 존버해야겠네? 사실 여기서 들고 갈게 없거든요? 들고 갈게 없어요. 이거 행운템은 들고 있으면 스노우불 불러가기 때문에 대장간 수집할게 있습니다. 위험요소 뭐야 이거? 무시해? 맞고 말지?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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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치가 조건이라서 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왜 여기 있냐 아무 중식도로 막 타치는 거야? 이 중식도로 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막 중식도 된다는 거야? 스페이스 중식도는 다 적용되네? 모든 카테고리가 얘도 되는데? 더 많은 중식도 아 이거 레벨을 언제 해? 이 씨뻘 일단 들고 있어 에헤이 전락이 애매하네 넘어트리기 전투개시 난 경험차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들 도망갈 예정 도망갈 예정 도망갈 예정 도망갈 예정 도망갈 예정 도망갈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싹싹싹싹싹 싹싹싹 그 다음에 대충 좋은 곳 글귀의 피해를 일만큼 강화합니다. 글귀가 뭐야? 나방폭탄 이간한 칼 전설적 처치시 모든 적에게 8PL 입힙니다. 이게 어떻게 전설적입니다. 이게 최선인가? 여기가 여기가 1,2,3,4,5 여기가 1,2,3,4,5 여기가 1,2,3,4,5 이렇게 하면 하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도 그 다음에 밥 하나랑 행운의 물약 뭐, 뭐 써? 전투 가서 써야 되네 전투 없어 잠김 드디어 상자를 써보는구만 드디어 상자를 써보는구만 황금알 달칼날 달칼날 찜질제 마법 어? 아이템이 저줄받았습니다. 대천사날개 매차례 날개 사이에 있는 아이템이 상... 허미 시퍼를 배치가 존나 어지러운데? 이거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아, 너무 쓰기 어렵다아... 헉... 근데 이게 쏘지면은 X 되는거 아님? 잘못하면은 이걸 ㅅㅂ 아무나 때리는거 아님? 가시에 막 박아가지고 그냥 뒤지는거 아님? 좀 위험한데 이거 어? 옷에 1 에너지를 추가한다 아 내 옷 존나 쓰레기인데 지금 아씨 하필이면 이 청동 흉감 흔한거에 날개 팔면 되지 이거 창고 있.. 상.. 상.. 상접 있어 분침 모자 모자켓 쓸만한데? 모자켓 쓸만한데? 모자켓 쓸만한데? ряд 할게 모자켓 쓸만한데? 구자켓 쓸만한데? 모자켓 쓸만한데? 행운은 암살자의 당검 영구적으로 피했습니다 저 딴 걸 왜 쓴? 딸칵하면 다 뒤지는데 날개 써보자 뽕맛, 뽕맛 봐야지 어! 제가 안 되겠어요! 그, 저, 저, 저 멋대로 어! ㅅㅅ 뭐야... 야 없어졌네? 체력이 10만큼 회복합니다. 돈 좀 벌어야겠는데 일단. 아니 근데 이거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거. 왜 또 죽여버렸어. 미안해요. 통제가 안 돼요. 럭키럭키럭키럭키럭. 지름길 지도. 사용의 비밀. 보니? 럭키럭. 상태가 안 돼요. 정보화 금요일에 더 알려줍니까. 이럭. 3,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뭐삼지 5,000원 자야 마법사 됐어요 젠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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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써져? 사용의 비밀 통로를 발견하세요. 뭐지? 사용이 안 되는데요? 아, 메베스라는 거야? 아, 메베스라는 거야? 젖은 수건 황수정 뭐 쓸모가 없는 탁? 길 발견 오 오 이것들 아몰랑 아 몰라 난 무지성이야 무지성 숱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무지성 흰이 또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계속 연결할 수 있는데 흐흐흐 이렇게 방어를 옮기고 유령 장갑 유령 왼쪽에 있는 아이템이 이번 차례에서 생략한 때 유령을 쓰... 뭐야 유령이 뭐야 2행에 있는 무기에 플러스 1 피해를 더합니다 애매해 애매해 하네... 그냥 소모성이나 좀 들고 가죠... SECic.. 4행에 50% 1행에 있고 3행에 있는 8행에 있는 – f4행에 있는 1행에 있는 4행에 있는 아하 저희도 5행에 있는 5행에 있는 마체테로 옮기자고? 고치는게 더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구나 뭐야? 뭐야! 비밀길이라며! 아니 곰인형 검 곰인형 검 곰인형 검 하아.. 애매하구만 살 게 없네 어? 어? 신발모자 하나 더 아래쪽에 있는 칼마다 방어 뭐 이러면 되지 신발두개 모자두개 오 이게 최선인가 스페이드 중식도 이미 이제 스페이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근데 경험치료 대장간 한 번 가보고 어? 분노 이거 하나 더 됨? 아! 안되네 분노 뭐야 신발 모자가 존나 튀어나왔어 사심발류? 사심발류? 사적보행 흫 흫 흫 흫 흫 흫 쥐는 사적보행이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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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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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창고 오 7일 전투가 끝나면은 체력이 3만큼 회복합니다 좋구만 도마뱀 왕의 검 최소 1이면은 별론데? 이미 나는 중식도로 완성된 덱 저딴 쓰레기들을 쓸 필요 없지 마체트 이제 마체트 무시하지 마라 아 아 아 27 피해 딸깍 죽여버린다고 2행의 위험요소 하나마다 위험요소 뭐지 저주 같은건가? 꽃다발 아 애매하구만 이제 덱이 완성되가지구 뭐 먹을게 없네요 적을 소환할 예정이래 적을 소환할 예정이래 어 죽지마 죽어버리겠는데 이거 딸깍 도망간다 뭐야 도망간다 이거 싸울 때 써야 됐나? 미리 쓰는건가? 근데 개쓰렁 개쓰렁이잖아 하하핳 하하핳 아무 쓸모가 없어 도망간다 어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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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래에 무기를 사면 자동으로 사면 되는데 나는 하하핳 흐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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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흥 합니다 네 하핳 Tun yeah everyone with jo 시시해졌다 미치 않게 하지 말고 떨어지세요 저주를 하나 생성합니다 반지에 1회복을 추가한다 무기의 3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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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다 아! 귀찮게 왜 그래! 그냥 죽어! 야 이제 태미 먹을 게 없다 너무 졸업해 버렸어 오! 전설적 레이피어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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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 전투보상을 새로 고치합니다. 방어를 25 추가합니다. 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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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의미가 있어? 아 무너지는 길? 존나 의미 없네? 존나 의미 없어 진짜로 존나 의미 없네 아니 이 나를 때렸다고? 신의 분- 분노를 맛봐라 신의 분노 화염석! 뭐야 사방으로 인접한 무기들의 플러스 2 화상효과인데 왜 신의 분노 아 사방 스톨을 포기할 수 없는데? 스톨은 무조건 여기야 이거 스톨 덱이야 사실상 그냥 마체테나 바르자 저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사실 지금 뭣이 중요한데 어?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아무 의미 없어 아 시비의 가시? 야 조졌다 이거 잠깐만 모르게 공격적으로 제가 지금 터로는 신의 분노 뭐야? 쟤 그냥 뒤졌는데? 시빌 까시고 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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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 사파이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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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ed 에이스 중식도 어? 근데 이게 별 차이 없는데 사실 날개를 팔아야되나? 쓸려면 날개를 팔아야될 것 같은데 퀸 대각선에 에이스 넣으면 추가로 중식도 6개 더 발동되는데 재미한거 팔고 에이스 중식도 얘는 여기 있으면 좀 불리하잖아 얘는 여기 있어야지 얘가 발동시키고 얘가 이걸 발동시키고 얘가 이것들을 발동시키고 음... 뭐 또 재미를 볼 건 딱히 없네 얘들을 내리는 거 말고는 게임 끝은 선생님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진작에 끝났어요 이미 저는 옛날 이전 채트부터 신이었어요 에? 저는 계속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흐하핳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만나자마자 으아하아아 흫ㅎㅎㅎㅎ ㅈ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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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물고떼 ㅈ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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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ㅏ앜ㅏ הא아!!!! 으응 배치해 뭐야 자네 제 법이구만 다음 한우까지.. 버티면 똑바로 인정할텐데 오오오오오오오.. 대단하군요. 사면 대단해. 네, 인정 없어요. 사면 대단해. 뭐야. 알파이게 아이템 하나 선택하세요. 무적입니다. 난 무적이다. 무제한 모드로 계속하기. 끝! 오! 좀 늘었구만. 좀 늘었어. 하지만 역시. 이 인벤빌딩 게임은 정말 머리가 아파. 하아. 너 머리 아프다. 피로다가 오진다, 진짜로. 대똥락! 도전하스닥. 장사중지. 내빼고 할 수 있는 세스스톤. 마느스 12% 오 마이 갓. 세스스톤이 뇌 빼고 할 수 있다고? 하아.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세스스톤이 뇌를 빼고 하니까.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치열하게 한턴 한턴 최선의 수를 생각해야지. 어? 어찌 뇌를 뺀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자연계는 전쟁이야. 나처럼 마우스 깔딱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하면 굶어 죽는 게 이 자연이란 것이다. OT 1시이네요. 헛소리를 하다보니. 이 게임은 한글이 아니란 말이지 이 게임이 2D 딸커프를 해 없대? 안함? 딸커프는 그 FPS의 그 뭔가 그 FPS의 감성을 해야 돼 그 맛이 안 나 저런 2D로는 음... 오늘은 마지막으로 얼리엑세스 개 최고봉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리엑세스 개 최고봉 얼리엑세스 딱지 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AGAINST THE DUM 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게임은 돼야 얼리엑세스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흠흠흠 흠흠흠 어렵다고 이제? 하... 나 박지우 더 총독 전문가가 물류 및 밸런스 업데이트 운송작업소 운송작업소 자원수통이 훨씬 더 쉬워지도록 운송작업소로 선보입니다 4 크흐흠 봉인의 계약 업데이트 뭐지?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니까 얼리엑세스인거야 어? 어?! 시X.. 존나 많네 존나 많이 붙였는데 일단 지금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죠? 어?! 아 이거 제가 이제 이게 왜 멸망했냐 휴방 때 하다가 친구가 이제 놀하자 하면은 그냥 꺼버리는 뭐 그런거죠 제가 설마 멸망했겠습니까? 에? 이.. 프로..총독이? 이상한 토템 때문에 온통 재물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노염이 50% 더 빠르게 증가하지만 진행중인 교육나라당 노염생소통 마저씨 20%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잠시만요 참고 저번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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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심살림지 산호숲 이 게임이 너무 어렵다고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이 게임이 변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군요 왕심살림지 왕실살림지 조건 이제 왕실살림지는 사실상 가장 쉬운 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여기서 농사를 지울 수 있는 땅이 무조건 뜨기 때문에 이 게임은 초보들이 하면은 가장 문제점 이런 조피가 물론 후반에 결의를 막 마구마구 너무 좋아요 하면서 뱉는 친구들이지만 초반에는 조피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기본적으로 멘탈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 그런 종족이 두 개 이상 처음에 들고 가면은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피 플러스 알파 이런 이런 스타팅 하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름 이 멘탈이 초반에 저 쓰레기들만 오면은 이제 뱅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야 처음에 이제 자기가 어 클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종족이 이제 인간이 포함된 이 인간이 어떤 친구들이냐 아무 신경 안 써도 흠 아무 신경 안 써도 어 웬만하면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다 다른 어 인간을 쓰는 거를 인간을 스타팅 멤버로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 판자를 21개나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 보너스는 어 이 맵은 무조건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어 소농장을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원하는 거 들고 가면 돼요 지금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가리 숫자를 좀 더 받아보고요 그리고 파생 파생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정말 제가 아무리 이 게임을 덤덤이 가끔씩 가끔씩 하지만 자 근데 식량이 별로 없네요 초반에 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좀 챙겨 가고요 그리고 좀 애매하네요 하나만 들고 갑시다 이 포인트로 이 맵이 천연자원으로 돌이 나오죠 음 천이냐 돌이냐인데 지금 나무에서 식물섬유가 나오니까 돌을 가져갑시다 페널티 있는 맵 어떤가요? 페널티 있는 맵이요? 지금 초보가 교육방송을 해달라고 하길래 흠 자 우리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가장 중요한거는 이제 숲의 수수께끼가 가끔씩 좀 좀 빡센거 있거든요 주거가 충족제야 되는거는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데 버섯 생산이 증가합니다 소우기에 버섯 생산이 증가한다네요 채집속도가 50% 감소합니다 이건 뭐 딱히 돌난로가 변질하고 있는 도중에는 편들기를 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허기 휴식할때마다 두배의 식량을 뭐 딱히 숲의 수수께끼는 뭐 엄청 빡센거는 없네요 빡센거는 없네요 자 초반에 그리고 이제 제가 20명망이라서 이 땅을 넓혀주면은 세금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 이 소우기 보너스로 버섯 생산이 증가하는데 버섯이 있어요 굉장히 좋군요 레시피를 먼저 볼까요 수지랑 이슬결정 연금술집 연금술집 안뇨은 아 애매하네 되게 에일포도주 에일포도주 아 지금 인간 인간 족버 하피 조합이네요 일단 초반에 돌날로에는 하피를 집어넣어서 나르게 용량을 늘리구요 지금 뭐 맥주를 마시는 종족이 두개 있긴 한데 옷을 세종족이 다 좋아하고 이제 좀 편하게 볼려면은 소비통제에서 보면 됩니다 흠 좀 필요한 자원들을 볼 수 있는데요 흠 흠 가장 고트는 이제 비스킷이구요 비스킷만 있으면 이제 게임이 어 결의가 터진다 이 비스킷 목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복 비스킷 이복 정도면은 뭐 되겠네요 하 하 진짜 개 맛없다 뭐 이슬결정으로 상작강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연금실보다는 숲지기가 낫겠네요 오 공급소 공급소는 지금 괜찮죠 밀가루도 나오고 판자도 이성에 물부대까지 물부대는 뭐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겠네요 목욕탕은 사실상 뭐 의미가 없고요 뭐 이 정도 이게 애매하면은 킵하면 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것들 있으면 그냥 집으면 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바로 해야 될게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이랑 나뭇꽃 양지를 여기에 경작지가 있네요 경작지 있는 방향이랑 가장 빨리 나뭇꽃 가장 빨리 나뭇꽃는 방향이랑 그리고 주민이 총 10마리 있으니까 아 아 그래요 어딨냐 나뭇꽃을 3개 짓고 쉼터를 4개 짓고 초반에 목표는 이제 인구 이거 첫 번째 보너스거든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리고 아 이 정도 지어놓고 일시킵시다 으흠 흠흠 초반에 흠 흠 흠 흠 흠 흠 목재를 빨리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흠 목재가 좀 쌓이기 전까지는 흠 목재를 캐구요 흠 기본적으로 빈터 피하기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옵션을 지멋대로 까버리면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흠 그리고 주춧돌은 오오 매자이 국물자루 이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엄청 난 물량의 곡물이 나온다 매자이 찍어줍시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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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까운 병이 여기 있습니다 목재가 좀 모이면은 이제 오우 이런데서 좁히 빼가지고 집을 짓게 하구요 그리고 첫번째 유래 교육소랑 호박석 10개를 배달해주세요 우리 여왕님이 또 처음부터 개노양심이지만 부품을 주네요 빈터를 5개 까세요 곡물 20개랑 채소 20개를 주세요 초농장 오 오 이거는 어 쌉가능이죠 농장생활 이거는 아다리가 잘 맞고요 빈터 이벤트 3개 음 이거는 뭐 쏘쏘하네요 이벤트 3개는 좀 깨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빈터 이 처음에 좀 깨기 쉬운 것들부터 교육소를 이제 하나 비옥토 있는 빈터를 까라고 해요 세금이 없는데요 세금 없어졌어요 이제 세금 있으면 못 가져 호박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앞에는 좁히는 벌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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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안불안해 멘탈이 이 괜히 초반에 좁히러 가는게 아니거든요 나무를 일단 열심히 먹읍시다 이게 인간이랑 두어프도 꼼꼼하게 채워주면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귀찮을 뿐이지 신경쓸게 많고 두어프가 아니라 비버 너희들 비버지 두어프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장식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공원은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 됐다 광삼에서 일하는거 좋아하고 공업을 좋아하는데 어찌 저기에 두어프가 아닐 수 있어 비버를 비버의 탈을 쓴 미적으로 건물 패치요? 이 게임은 미적으로 건물 배치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무지성 효율충 어차피 여기서 이 미를 따지다가는 이 갬도 참 수상한 게임이길래 킴킴킴 수상한 게임이죠 자 식량이 아직 126개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건물이 대충 지어졌으니까 어 저쏠길도 저쏠길도 저쏠길은 그냥 기분 내는거에요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울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질문을 하는 새끼들이 있으면은 음.. 수지 수지가 좀 현실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공급품 꾸러미를 준비해 줍시다 어디있었죠? 간이처서 간이처서 그리고 그나마 나무 잘 까는 친구들을 이제 옮겨서 밭 쪽으로 좀 까라고 하고 밥이 슬슬 쭈네요 그래서 이 족간 하나 빼가지고 일을 시키죠 빨리 지으라고 하고 버섯이 좀 초반에 풍족하기 때문에 이 버섯 먹고 살아야겠네요 일단 위험한 빈터 아래로 갈 거니까 이렇게 까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창고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벤트 할 때 창고를 여기다 미리 하나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 합시다 여기를 좀 넓게 까야겠네 흐흐 교역이 치트키 치트키 끝까지 일단 교역을 해야 게임이 굴러갑니다 이게 자원을 내가 이제 모든 자원에서 풍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이제 하나가 과생산대 거든요 그것들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열심히 바꿔줘야돼요 분명 이제 하나가 과생산대 거든요 요 설길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급품 꾸러미는 우리가 지금 어... 알이 그나마 좀 남네요 공급품 꾸러미는 딱 세 개만 만들어줍시다 너무 많이 만들면 식량 녹으니까 초반에는 생산량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식량이 어...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망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식량이 이제 100 오잖아요 지금 식량이 이제 100 오잖아요 그게 이제 잘 골라가는 곳입니다 밥은 이게 밥이 무너지면은 그냥 폭삭 망하기 때문에 항상 밥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되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초반에는 빡빡하게 일하는 거야 이게 얘는 나놓고는 냅둬도 그냥 알아서 일하잖아 근데 이런 새끼들은 냅두면 논다고 딱 일 끝나면은 바로 그냥 어? 나와 하고 이제 하고 나와 바로 빡빡하게 빡빡하게 굴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엇! 없어졌네 물품이 바뀌어버렸네요 아까 사준다던 친구들이 입이 싹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도 안 사줘요 그럼 주저장소에 잠깐 들어가서 네가 운반이란 걸 한번 해봐라 이제 벌써 조피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벌써 조피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나무꾼이 둘이나 빼야되기 때문에 둘이나 빼야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나무꾼을 뺐으면 뭐해 얘들이 얘들이 뭐하겠어 그러면 놀잖아 그지? 그럼 이때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공급소도 짓고 항상 비가 올 때는 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올 때 건설한다 땅을 좀 넓히고 공급소는 판타 생산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지워야되기 때문에 얘를 지워놓고요 비가 비가 이제 그니까 폭풍기가 아닐 때 폭풍기가 아닐 때는 무조건 이제 목재를 열심히 캐야되고요 목재를 그때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은 이 게임은 결국에는 목재와 식량 간의 싸움입니다 가장 베이스 자원이 있고 두 개기 때문에 어? 파이프를 두 개 안 팝시다 일단 이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뚜루 커요 지금 식량이 점점점점점점점점 줄잖아요 전화해도 해도 내빼고 갓나갔냐고요 제 체감상 어 한 18 그 상인 상인이 사기치는 명망전까지는 그냥 막해도 대충 됩니 일각 екcast 빨리빨리래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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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벨럭이 압도적으로 이 게임을 잘하는 거고 대부분은 명망 이래서 평판 더 벌어오는 것부터 힘들어한다 소형 저장고 그러니까 지금.. 어? 이.. 기본 베이스! 초반 빌드가 있어! 잘 보고 따라하라고 여기서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좀.. 어.. 결이 다르니까 자 이제 호박석 얻었으니까 상인 칼찌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반 노동력 상실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엔딩각 다 떠가지고 이제 몇 개 필요한데 상인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죽이는 거지 근데 의외로 지금 공급소도 좁히고 약초학자도 좁히라서 좁히들이.. 일할 곳이 많네요 이.. 좁히 인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여기 두 2티어를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미리 돌난로 2티어를 좀 준비해 놓고 원자재는 웬만하면 파는게 안 파는게 좋아 이게 목재가 많아 보이는 맵도 저 노동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이번에는 뭐냐 이건 111? 하피를 최대한 많이 받을게요 지금 하피가 맵에 많이 필요해서 하피가 결의가 7이 됐네요 이러면은 나뭇곤에 늘려서 일하는거를 좀 더 종종마다 잘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이콘 보면은 건물에 아이콘이 있어요 전문분야 보너스 이거 위복은 이제 하피가 위복이랑 약초거든요 연금술 그래서 다 달라요 건물은 제가 다 일 시켜가지고 저장소에 나오는 백수가 나와서 일합니다 흠 흠 이 자라는거에 넣으면은 생산량 뻥튀기 10% 확률로 2배가 있는데 이 10% 확률로 2배가 되는게 여러개가 있어요 이 최종티어도 10% 확률로 2배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종족들은 20% 확률로 2배라서 그때부터는 좀 체감이 큽니다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멘탈이 5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은 이게 0이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1인거에요 내년에 식량을 위해서 이 하피들이 다 이 약초학자 야영지에서 일하게 하죠 농장은 어차피 3년차 정도에 제대로 불러가기 때문에 네 보스에까지 가려면 근데 이 게임 좀 많이 해야될걸? 아 가끔씩 땡겨서 하는게 이제 식량이 좀 많이 모자랄거에요 세금 내고 어 팔 수 있는게 보자 이 새끼들 또 양심없이 돌 여덟개는 어 쏘쏘해 괜찮아 온난 팔아주고 좋아요 빗물공학 드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질조사 근처에 구리광석광매 두개 세곳이 생... 어 이런것도 있네 빗음 아 분해는 돌로 분해해가지고 도구를 얻을 수 있네요 맞아 소영빈터 하도 쓰레기라고 하니까 소영빈터 이벤트 엄청 추가 그치 소영빈터 아무도 안 깠으니까 자 일단은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열심히 이쪽 근처에 창고도 짓고 경작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10원을 농장이랑 채소 국물 이거에서 사람 2명 받는 걸 좀 목표로 열심히 하죠 그리고 돈이 1원 있는데 지금 이거 들어오니까 여기도 까가지고 시원하게 이쪽도 좀 본진 근처는 다 까버리죠 일단 상인 오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슬 결정이 40개나 있는데 어디 내가 있는게 아닌 거나 탈게 없네 지금 뭐 살 수 있는게 없네요 그지라서 자 두번째 지령 도자기랑 포도주를 배달해달래 여왕님이 미키신게 아닐까 . 6포 50개? 야 이건 좀 야 이건 좀 큰일 났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도시계획 완성된 교역로 10개마다 모든 집에 한 명씩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맛없네요 재배정 한번 해보죠 비상벨 두렌세레 뭐 불행세레는 국밥이니까 이런거 찍어줍시다 그리고 창고를 이제 빨리 이쪽에 지어야 목재를 알팔기 식량 팔면 안되고 판자 11개를 3골드 초반엔 돈이 별로 의미 없다 세금 낼 돈만 있으면 돼 명망 명망 오르면은 이제 상인이 이 교환비가 그냥 완전 캐 쌉 에바가 되버리네 얘는 여기까지 판자 만들면은 오 두 배를 만들었네 열심히 버섯을 만듭시 캡시다 지금 제가 버섯의 인원을 충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소우기죠 이 소우기에는 버섯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식량 부스팅을 할려고 지금 이쪽에 인력을 투자해서 투자해서 음? 고기도 있네 이게 잘 안보여지만 응 흠 농장 bzw 오 여기도 밭이 있네요 trio 오호 여기다 괜히 했네 같이 두기면 좋으니까 하나는 그러면은 이슬결정 빌드업을 해볼까요? 구리죽이랑 기름 석탄 구리죽 내년에 굶어 죽을 일이 없게 근데 지금 밀가루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퀘스트를 깨가지고 지금 깰 수 있는게 이거 이거 두개 두개 깨서 레시피를 좀 받아야겠네요 빨리빨리 해 이를 마인드 왜이렇게 굼떠 왜이렇게 굼떠 빨리빨리 해 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단착해져야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안하면은 죽여버리겠어 라는 마인드 아시겠습니까 자 농사를 짓게 해주고요 건설할건 다 했기 때문에 인구 두명 더 필요하네요 아 아 아 초반에 봐좋은 판자는 거의 다 썼고 그리고 알파 리퀘스트 보십시오 지금 식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폭발적인 버섯 생산량 요걸로 이제 농사지을 때까지 버텨봅시다 그리고 이제 땅을 어떻게 넓혀야 되냐 일단 기지 근처를 다 배버리는게 좋은데 위험한 핀터는 초보 특징 빨리 위험한 핀터를 해야된다 지금 위험한 핀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할 일이 있잖아 할 일이 있으면은 핀터를 까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뭔가 할게 없어 어 씨바 멈춘거 같은데 기지가 뭔가 멈췄어 이제 버섯 다 캤어 그럼 그때 이제 해보는 거야 무지 무지성으로 빨리빨리 저런 이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제가 먹은 땅도 이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어 골수가 있네 볼 수가 있으면은 매우 좋죠 볼 수가 작지만 세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어 캘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호박석을 모아서 다섯 개 아 따참말로 아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지금 채소랑 곡물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 채소도 좀 심으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아깝지만 채소를 캘 곳이 없어가지고 어 캘 곳이 하나 있긴 하네 여기서 좀 캘까? 여기서 좀 캐가 캐야겠다 그래야 좀 물량을 빨리 맞추겠는데 여긴 벌써 수확기네요 최선 늦었네요 다섯 칸 정도면은 혼자 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제발 목재 이제 384개 모았죠 이러면은 이제 나무꾼을 좀 줄이고 세명만 졸립시다 그래도 만들었니? 아직 만들고 있겠네 버섯도 지금 살짝 줄이고 생산량을 그리고 지금 채소를 여왕님한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채소는 소비통제를 걸어두고요 걸어두고요 우리 앞으로 버섯만 먹읍시다 일단 더 불가능 버섯만 먹어 너희들 항상 말이 많아 주는 대로 먹지 어? 자 그리고 여기를 농부들이 버섯 캐다보면은 가끔씩 벌렛이 나온다고 버섯질한다 채소 적이라는게 스토리상은 뭐냐 이 게임 스토리 잘 모르겠어 일단 숲이 인간들에게 저기를 가진다 잘 모른다 자 이쪽으로 또 나오고 그리고 파이프 세 개를 또 팔라네 벽돌 두 개를 팔라네 지금 얼마 있죠? 5원 있죠? 스읍 스읍 흠 흠 흠 흠 흠 흠 애매하네 지금 스읍 지금 10원이 필요한데 흠 흠 흠 흠 흠 여기 퀘스트가 조져가지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유포는 이거 퀘스트 봅시다 에헤이 둘 다 좀 하기가 힘드네 고맙습니다 와 날 또 ㅆㅇ 일단 밀어 놔 소형 저장소엔 사람이 안들어가네 주저장소에만 사람이 들어가고 일단 원자재가 좀 쌓여야 되는데 사람 두명 더 와야 되고요 내년에 사람 두명 더 올거니까 미리 정원을 만듭시다 5에서 6년 사이에 깨려면 진짜 아달이 잘 맞아야 되고요 보통 한 7년 보통 7년 넘어서 깨져요 5에서 6년은 진짜 아달이 잘 맞아야 돼 뭐 좀 잘 뜨고 자 애들 이제 경작제 해놓고 인간이 딱 4명 있는데 농장 2개니까 딱 맞긴 하네요 30분 이채남도 다imento 요셀 대박 엄덴 마음이 tak 아냐, 여왕 아래 총독이 여러명 있어요 그 경쟁자들이 있는데, 뭐 이... 교육로에 뜬 애들이 그... 다른 애들이 오! 이거 두개, 4원 1원만 더 벌면 되는데, 벽돌 하나 팔까요? 음... 벽돌 지금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팝시다 이러면은... 10원 채워서 교육소캐랑 농장생활캐를 깰 수 있겠네요 요걸로 이제 설계도를 좀 더 받읍시다 지금 걸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저장소에 한 명 있는 게 효율이 좋나? 이게... 얘네들이 뭘 하는 거잉? 이런 데서 물건 빼가지고 바로바로 납수하는 건가? 나쁜 대신 해주는 거야 빵! 이 조피가 빵이 됐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급소에 딱 박으면은 1이 됩니다 주민이...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많이 오는 거를 잡죠 근데 지금 4명이 더 오면은 어... 결의가... 한 명당 6인데 24가 더 오르지만 여유가 있네요 집은 남나요? 집이 안 남네 집을 하나 미리 지어놔야겠다 에헤이 집이 없으면은 결의가 감소된다 리딜이 와서 지호 맞아 직접 지호 어? 겨우스 온갱 공짜네 그러네 요런 꿀팁이 자 이제 이업이 됐기 때문에 생산소초 10% 버프를 받았어요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농장에다가 다 넣어주고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캐야겠네요 부품이 없네 이거 다 캐면은 폐수하면 부품이 생기니까 이게 뭐야 근데 정원이 정원이 굉장히 이상해 이 친구들 취향이 특이해 정원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자 집도 미리 여기서 지워놓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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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납품은 이제 폭풍기가 끝나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별 차 없기 때문에 어? 아 작업장이 떴는데 지금 판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도 뭐 천각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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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멍청 은 정말 좋은데 이 살짝 조금만 지나도 뭔가 아쉽단 말이여 뭐 좋은 건물이긴 합니다 이 2차 가공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주기 떄문에 이것도 공물 니들 다 공물 어디까지 모일 공물 어디까지 아니 왜 국물이 없어 이쪽에 쉬고 있어 이 새끼야 비올때 열심히 일해라 아! 아 밀가루 만들라 시켜놨네 지금 122개 최소는 지금 열심히 차고있는데 뭐 케 크흠 계속 통제 놨거든요? 일단 돌을 좀 켜야겠네요 식량이 살짝 남으니까 철거하구요 돌을 좀 켭시다 이 벽의 비버는 사자같이 보인다고? 나는 그냥 듀어프 영감탱이처럼 보이는데 천두개 만들어놓고 초소는 천천히 지어도 돼 네 얘네 지금 하는거 없구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건설해 빨리빨리 조피 으악 옮길거 옮기고 조피 일하고 빨리빨리 해금 또 남았어 이 게임이 해금의 요소가 좀 많아서 바뀌었어? 오케이 수술어 도수로 이러면은 우리는... 파멸초소를 만들어놔라 어차피 지휘건물들은 팍팍치 않아 근데 나는 비버 좋아해! 비버 좋아하는데 이제 사키 이 게임에서 싫은 종족이 있나? 다 없으면 좀 아쉬운 친구들이 있네 아다리가 맞으면 모두가 캐리 가능하다 자 이제 비가 그치면 농장에다가 사람 집어넣고요 자아 획득한 돌나로 레벨당 시민주민이 물품을 40% 들고 옵니다 맛없는데? 재배정! 오! 소 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량이 50% 증가합니다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공물자로 매자이에 강화학 온주에 게다가 이 균사체 공급까지 하면은 미친 공물이 그냥 넘쳐버렸 대장판 대장판 도구 교형 물품 꾸러미 밀가루로 교형 물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에일은 에일은 근데 물부대 물부대 도자기 나은통이 되면 물부대는 지금 만들 수 있는데 가죽이 없어 어... 으흠... 절임식품은... 우리는 지금... 파이... 비스킷? 비스킷에 먹어야 되네? 비스킷? 파이... 파이 비스킷 예 약수하면은 벌써 결의를 쭉쭉쭉쭉 둔답니다 으으... 도구를 열심히 만들어서 해볼까? 이술결정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대장관이 아무런 일단 이것 좀 기다려봅시다 일단 공급풍꾸러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 지금 교역을 하려면은 이제 땅을 늘려야되는데 그럴려면은 골수를 좀 모아야겠군요 상인은 밥을 가져왔구요 온실 대농원 음... 균사체 공급 팔 수 있는게 딱히 없고 랄랄라 육포 50개를 못사 우리가 육포 50개를 어떻게 사 다 오엘 나뭇권 어딨냐 이따 이쪽 한번 파봅시다 그 파마는 변... 번째도 가능하니까 안 찌려 삽는다고? 상인을 찌르면은 노동력을 잃어 노동력을 잃으면은 매우 매우 큰 손실이다 매우 매우 큰 손실이다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야 3인치는 얘 찔러서 뭐 먹을 것도 없고 헬로 잡고 자 이벤트가 뭔가요 이게 메마른 나무 발견한 두곳에 위험한 빈터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공짠데 이슬결정상자 쓰읍 이러면은 공짠데 오오 판도 알아가죠 일단은 하피들이 뵙시다 하피들이 뵙시다 길 필요 없구나 숲 저거 여우잖아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거 아니냐? 두곳에 위험한 빈터 이게 위험한 빈터 첫번째가 나서 저거 후반에 발견하면 좀 조지는거네 후반에 발견하면 조지는데 초반에 발견해가지고 근데 이게 파괴한 건물을 발견하거나 재건하거나 회수해야되는데 파괴된 건물을 못 발견했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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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혼자서 천천히 캐고 자 작업장을 지읍시다 아 아 땀나는구만 수확군 야영지 식물섬유를 잔뜩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공급퉁그라미를 식물섬유는 안되는구나 이런 아무 짝에 쓸모없고 돌로 부수면은 이슬결정상자 일단은 이슬이 나오기 때문에 대장간으로 도구를 만듭시다 이제 식량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버섯을 다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밀가루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죽은 잘 안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섬유 진흙벌레 소우기 물 간헐천 소우기 간헐천은 소명기 물 소우기 부적인 물 ract opposites 황탓 왕탓이 노드중에는 이게 좋지 공짜기니까 다른건은 이 대형노드는 일단은 따로 레시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흠 펌펌 이 게임 망할 일이 없어요 쉬운 게임입니다 트라이 트라이 쉬운 게임 게다가 할 때마다 흥미진진한 빌드업이 다 다른 트라이 트라이 항상 빌드업이 다르다 작업장 지어주고 어지간하면 멀록이 하라는 게임 하지 마라 니 인생에서 천시간이 그냥 날아간다 아니 빨리 밀가루 미친 듯이 쌓이는 거 보고싶다 공물 공물 지금 한 개 한 해 얼마나 어? 잠깐만 나 나 나 나 나 나 세금 낼 돈이 없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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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흐흥 6원 아이씨 돈도 팔 것도 없는데 씨발 이거 곡물 들어오면은 부르자 팔 게 없어가지고 이 게임 나무는 절대 파면 나무는 오버파밍하는 오버채치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 갈수록 팔기 힘들다고 적에 쌓이면 초반에 나무를 잔뜩 쟁여놔야 돼 나무는 국력이다 자 이제 원자재 깎는 애 하나 만들고 40 40 40으로 어어어 어느새 이 친구들 건방지게 다음에 비오면은 바로 그냥 배신 때리겠네 초서요? 사벌수도 있는데요 청룡기 으흐흐흑 뭐 한 10개 만들어놔라 만들 때 많이 만들어놓고 나무가 살살 녹아 저거 하나 모르는데 아 이게 인구가 없어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된다 사람이 더 필요해 호화품 교역물품 교역물품 대장가 하나 대장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농... 곡물이 쫙쫙 나오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와 11개씩 나와 지금 플러스 1인데 아직 메자이 스택도 안 쌓였고 오케이 사람 왔다 지금 하피가 많이 필요하죠 하피가 많이 필요하다 하피가 많이 필요하다 집은... 집은 괜찮고 호우 agarisp 호우 호우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아... 저거 돌이구나 진 wage 골수를 열심히 켜야겠네요 벽이 2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 이슬결정 상자 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데 174 이게 공을 봤나 1557로 땡기고 봄물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딴 거라도 팔아서 구원을 챙겨야지 구리광서 3원만 챙기면 되거든요 구리광서글 와 이 개 사이쿠새끼 부품 안 되는데 부품 항상 모자라 아씨 본진 하나만 더 늘려 정수는 3개만 있어도 돼 종교 교육료 12개를 완성해야 됩니다 주민 4명 빵집 공급품 꾸러미 20개 장물꾸러미 20개 교육품 부품 20개 10개 불가능한 것 같은데 무난하게 교육은 하자 모욕탕 모욕탕 모욕탕을 지어라 건축자 저기 20개를 해라 아이씨 상자 4개를 여기나 선고 상자 4개 없어 상자 지금 하나밖에 없어 침침 침침 침...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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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난한 성체건설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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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존나 말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끔찍하게 이거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목욕탕 뜨는거 보고 일단은 지금 안골라도 돼요 일단 세금 내고 으흠 상인 불렀는데 할 것도 없고 메마른 나무 보상 들어왔고 이러면 대장간 지어서 도구나 열심히 만들죠 하필 공급수에 하나 박아야겠네 하필 공급수에 하나 박아야겠네 하필 공급수에 하나 박아야 으아아아아 아아아아 나무판 다 뺀다 죽게 뭐지 목재를 못케 이래서 으흐흐흐 아 아 큰일 났네 뭐 공급 품꾸러미 만들 수 있는Sch 수단이 없어 흐으υχ으으읏 밥도 이제殖어졌고 나무꾼 혼자 하나 부숴고 일단 수확군 야영지에서 일을 해야겠네요 고스트 파스터즈 고스트 파스터즈 브레셀에 저기 감소한다 여기 고기는 좀 효율이 안 좋아 저건 진짜 급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우리 메자이스택 쌓였냐? 아직도 안 쌓였어 본물자로 진짜 메자이 존나 안 쌓인 으휴 사탄이나 캤까? 사탄도 맛있긴 한데 구리주개 구리주개 내년이 문제겠네 내년 안에 어떻게 발전을 못하면은 결의 컨트롤이 힘들지도 대장가 안 치워졌고요 밀가루로 교역물품 꾸러미를 만들고 도구는 되는대로 다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천천히 하는 거냐고요? 저는 원래 천천히 합니다 딱히 뭐 말하지 않으면서 해도 이정도 좋대요 배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니들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거? 아직도 안 가져왔어? 저는... 뭐야 이거 일할게 없어? 어? 이게 밭이 좀 불편한게 이 새끼들은 맨날 놈 이거 거름 다 뿌려놓고 일하는게 너무 빨라가지고 저걸 최적하려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되는데 괜찮아 어? 놀잖아 벌써 아직 1분이 남았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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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나모꾼 한명도 없냐? 크흠 크흠 나모꾼이 한두명은 꾸준히 이래 들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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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강력하네요 이거 도구로 1을 올린다고 하나 더 까야겠는데 아 너 까면 또 세금 내야 되고 세금 낼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부고 써야 되나 이건 진짜 재료 존나 딱바닥에 버리는 거라서 웬만하면 안하는데 벌레가 벌레를 못먹게 합시다 일단 벌레로 공급 품꾸름이 만들어야겠어요 벌레를 먹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이거 버섯이 다 떨어졌어 다 깼어 초반에 풍족한게 버섯 때문이었는데 다 캐버린 거 마지막 버섯 캐고 있거든요 이제 인구수가 그리고 이제 23명 어 28명이 되면은 이거 나눠야 되는데 곧 28명이 되니까 근데 뭐 없네요 아무것도 니들 뭐 작업장 일하고 있냐 폭풍기물 아 파이프 이게 물이 없으면은 이게 일이 더뎌 펌프가 없으면은 이게 팍팍 안나와 폭풍기물을 찾아야되는데 으뜸설계도 부품을 대장가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야연제 설계들을 해체하고 모든 소형 야연제는 상위상계를 얻기도 하지만 자원노드가 10건상 고갈대까지 세지속도가 50% 감사합니다 별론데 이거 이 맵에서는 일단은 안올리는데 으뜸설계도 부풍도 좀 애매한데 대장 대장 부품이 재료가 뭐지 잠깐만 부품 재료라 모르겠네 제조법 패널 제조법 패널 구리주계랑 구리주계만 있으면 되네 진흙이랑 오 할만하네 할만한데 저거 만들어서 팔아주면 돈이 많이 될거거든 부품은 고밸류기 때문에 부품은 부품 팔아서 돈 법시다 골수도 있고 진흙도 어차피 쓸데없고 도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슬결정이 또 필요하네 이슬결정이 또 필요해 이슬결정 그럼 비옥토를 찾아서 이슬결정 이슬결정 찾아겠구만 도구를 지금 도구별로 만들지도 않았네 24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24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거 다 깝시다 일단 내년에 위험 빈터 하나 더 까고 민원이 계속 모자라 으이 호화품 12개 교양원품 12개 열심히 원자재 다 닦아가지고 진짜 밸런스 잘 잡는 게 빗물 엔진 업데이트 때 생산 속도 싸그리 너프 해가지고 엔진 안 돌리면 빗물 엔진 안 돌리면 빗물 엔진이 결국에는 가차게임이라고 가차게임 가늘천이 떠야 되는데 일단 작업장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다 돌아가면은 뭐 빗물 저장소도 쓸만하네요 지금 도구를 내가 만들면은 원래 도구 아까워서 저 안하는데 산업혁명의 위대함을 알겠습니까 총독 이거 폭풍기 전에 빗물 저장고 받으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작업장만 폭풍기로 돌려도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이 작업이 이이이이이이이 산업혁명이요 그냥 사람 좀더 많으면 그깟 기계에서 포관되는 원담보다 더 싸게 만들어지던데요 아 골소 도구랑 구리주개 일단 저거 바꿔먹자 고 Watch 헌네 불리 뿅 한국 동물뿅 다시 CBS 올리 set conte weighs 해야돼 오케이 드디어! 좀 할만한 제안이 생겼구만 드디어 지금 교역량 12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싹 다 합시다 5분 4분 오케이 아니 뭐 세금을 여기 지금 여왕님 땅이야 여기가? 어?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땅인데? 주인이 없는 땅이잖아 여기 개척하는데 이거 하나 까는데 세금을 내 너무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영모를 꿈꾸는 총독이 아닙니다 여왕님이 가끔씩 너무 내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지요 그래서 지금 애니시게 되는 건가요? 제일 여보실 그래서 뭐 내가 일 안하면은 어? 다 뒤질거냐고 에헤이! 어 버섯 또 나왔다 흐흐흫 어 생면연장의 꿈이구만 일단 여기는 그냥 기지 주변에 부지를 넓히려고 깠는데 내년에 깔거는 위험한 빈터기 때문에 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가 일 안하면 다른 땅에서 일하는 총독들한테 세금 거두면 돼 한번 퇴업해 보던가 아 예 개옥놈 으흐흠 으흐흠 흠 꼬우면 미국만큼 덩치 키워서 독립하라 이 말이야 으흐흠 쫙쫙 올려 쪼악 쪼악 쫙 쪼악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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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또 굶어 죽을 일 없겠네 이 버섯 덕분에 버섯 세덩이 메자이스택 쌓였냐? 아직도 안 쌓였어? 이거 사실 똥일지도? 4년차인데? 존나 안 쌓이네 아니 농장 두 개를 돌리고 있는데? 메자에 별로 안 쌓이네 아니 농장 두 개면은 그래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건데 이 타이밍에 아 지불할게요 여왕님 제발 좀 에? 독촉 좀 하지 마세요 호아프물끄러미 레시피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두 칸 어떻게 올리냐 이 타이밍이 진짜 성체하나 이걸로 0.5 하핏 집? 하핏 집 지어줘야 되나? 돌난로랑 하핏 집에서 도로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군요. 오일 폭풍기에는 이걸 짓는 걸 목표로 안다. 오일 폭풍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군요. 오일 폭풍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군요. 아주 뚝하냐. 메자이 22. 하피. 더 많은 하피. 하피. 하피가 많아야 결의를 빨리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그리고 어차피 하피집 8개까지 늘리고 6포까지 먹이려면은. 하피가 많아야 된다. 집이 없는 친구가 있어? 이 애매한 타이밍에. 이 점수 논리, 논리기가. 어. 결국에는. 하피 원툴입니다. 어? 교역물풍꾸러미. 초대박사건. 대박사건. 역시 만들어두면은. 언젠가는. 잘 팔리는. 교역풍꾸러미입니다. 교역풍꾸러미입니다. 이번 폭풍계는 물도 좀 받읍시다. 빗물재장소를. 만들어두고. 폭풍기 브리즈볼 좀 많이 필요해서. 상이 났다. 저렴한 피부식품 생산량 플러스 3. 옷. 그러고 보니까 옷도. 있으면 떡상인데. 구리강사건. 지금. 소용이 없잖아. 그지.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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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면은 좀 손해인데 많이. 다. 1. 3. 2. 2. 3 2. 그나마 교역물 품꾸러미가 좀 쳐주거든요 천은 만들면 되는게 문제가 아니야 존나 오래걸려서 그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개 오래걸림 아무리 작업장이 있어도 지금 이 로동의 양이 감당이 안된다 이 말이야 급하게 하피집을 안올리면은 이게 일단은 멘탈이 하피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나이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20명 이거 이거 20명망이냐 나이도가 다 이름이 달라가지고 헷갈려 세금 내고 20원 들어오면은 20원 오케이 20원 들어왔다 20원은 또 뭘 사냐 지금 타이밍에 부스팅을 해야 되니까 원자재를 좀 삽시다 개씨뻘 것 옷은 녹아 옷은 이게 계속 애들이 갈아입기 때문에 한번 쫙 산다고 해결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영구적인 보너스를 주는거는 집이나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거 그런게 필요하지 지금 인간집은 아쉽지만 낭비고요 하피집을 지어줘야 돼요 하피가 그나마 악수하면은 이제 결의를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제한이요 소비제한은 이제 정말 가끔씩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벌레를 교역물품에 쓰고 있기 때문에 벌레를 걸어놨고요 이번 폭풍기 끝날 때쯤에 여기를 까고 여기도 이제 공원이랑 정원 환자 공급소에서 좀 만들어주죠 너무 빡세네요 지금 원자재가 엄청 빡센 타이밍이에요 화멸걸음은 딱히 없죠 전쟁이요 이게 비와의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갑니다 어 뭐야 이 새끼리 일 안하고 있네 자 이번엔 좀 빡센텐데 이거 빨리 이 게임 전투 시스템 추가할 위약은 있다고 하던데 이 타이밍에 오우 오우 나무꾼을 빼면 해결될 문제긴 하네요 아슬아슬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나무꾼 빼도 빼도 내년이 분기점이네 내년부터 번제를 하기 싫으면은 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비스킷이라도 준비해야 되나? ㅎㅎㅎㅎ 조죽장 부엌에서 조죽장 부엌에서 작업장 파이퍼 여기다 쥬ㅋㅋ 비스킷이 없어 비스킷이 비스킷 재료도 없지 않나 심지어? 비스킷 재료도 없지 않나 심지어? 자 일단은 24개로 호박석이랑 음송 받고 그리고 교형물품 꾸러미는 계속 팔아주고 도구도 지금 부품도 만들고 있으니까 팔고 돌은 공급품 꾸러미가 아까워 메자이 터졌다 1 공급물 400개 있음 공급물 400개 비스킷이랑 옷만 만들면 승천이야 여왕님이 슬슬 많이 빡쳤는데 공급Ant원 붙잡아 지금도 사기 아닙 weighted 패치 안 했으면은? 아 뭐해 뭐해 한 게 모자라 돼 있잖아 아 배달이 끄지 오! 식량! 식량 녹는다! 야 좋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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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년부터 고난의 행군 예정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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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새 녹았음? 갑자기 사라졌는데 식량이? 정신 차려보니까 식량이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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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의 난파 정의가 330 증가합니다 건물 복구는 되겠네 선술집? 저장고 방직공 뭐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선술집이 여기 있으면은 뭐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옮길 수 있나 선술집도? 쓸 수가 없어 다른 건물 복구에 할 거야? 포도주 3성 아까 돌날로 팔아버렸어 땡겨 쓰느라 위험은 위험은 이거 취소해야겠다 저기가 330 증가하는데 쉽지 않을 듯 식량도 급하고 근데 방직공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아 방직공은 천이 안 만들어지는군요 패스 패스 재건 이거는 제거 내야 겠다 그치? 어이 뿜이다 제거 내야 캐스타 깨지기 때문에 어? 해수도는 제거이네? 할 필요 없잖아 포도주는 조포밖에 안 만들었는데 육포 절임식품 창고도 근처에 있고 뭐 여기까지는 쓸만하네요 이게 지금 모다뿌리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거 하죠 지금 당장 결의가 문젠데 번데컨을 살짝 켜야겠네 아 아 아 불의 세례 이 개같은 거 의외로 발목 잡네 1분 남아서 파멸초수는 하피가 원하는 건 아닐텐데 손목 비틀기컨 한 번 감아야겠다 이만에 집까지 지워졌는데 집까지 지워졌는데 지금까지 차면은 악소쿨 생겨서 이제 옛날처럼 막 이거 안 돼 계속 잡았다 놨다 잡았다 안 돼 적당이 적당이야 적당이 근데 진짜 아 이거 좀만 더 폭풍기 끝났으니까 빗물 지전거 나오고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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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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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술 저거 안돼 저거 못굴림 도루마리 도루마리 30개 파이 피스피 스택짜리 매자이 포기하네 게이총도 푸랄테라마 5단계 나무를 못 캐겠네 나무를 못 캐겠네 다 만들었냐 다 만들었네 11 10 2명 아 인구가 한 명 부족하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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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장 부엌을 만들고 굶어 죽지 않으면 어쩌고 없이 이번에 상인 누가 오죠? 크흠 그나마 밥 파는 애가 오네요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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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도 나무 까야 되는데 아이씨 여기 창고가 있고 결의가 너무 빡세 가지고 6까지는 버틸만 하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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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들은 백수들인 백수들 백수들은 여기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거의 다 했고 이거 해서 받고 절임식품 육포 다 원자재가 없다 선술집은 안타깝지만 쓰지 못해 이거는 보험 삼아서 재건을 해야되나 보험을 삼아서 재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방지권 회수하고 삼촌 원자재가 있는게 없어 밥이 없어 밥이 상자중에 밥 있는데 없냐 여기 밥이 있긴 하네 이거 부수고 밥이라도 챙길까 고기 밥 40개 저거라도 챙기자 밥이 너무 모자라 수확분 하나 빼고 사방 practice 사방 사방 assuming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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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 Кар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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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경우를 아! 아니 도구 만들고 있지 않냐? 왜 없니? 원자재가 없네 사육장 부엌 죽 비스킷 약초 뿌리채소 나뭇딸기 비스킷 으흐흐 여기서도 영양 주기야? 일단은 빨리 건설하겠구만 밀가루 좀 그만 만들지 칼컷 더럽게 왔네 칼컷 더럽게 왔네 칼컷 더럽게 왔네 칼컷 더럽게 왔네 이거 이 레시피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교역을 어떻게든 두 칸 더 채워야 되는데 이 벌레가 없어가 나인데 이 새끼 지금 뭐하는거야? 해 만들라고 아 이게 지금 배달? 배달맨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되는건가? 칼컷 온실이요? 온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아! 아 이거 사람 들어가야되네 emphasizing 하하 바라버려가지고 칼컷 칼컷 넓지 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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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옥이 뭐.. 소옥이 뭐 없구 이거..이거.. 어 이거..이거..이거 소옥이네? 나 왜 저.. 천명기라고 생각..천명기라고 생각했지? 크흠 아 빠이뻑 없다 지금 사람 더 받는거 맞어? 맞어 굶어도..다같이 굶어 무조건..이거 보너스 채워야돼 하필집 하나.. second form 그리고 그렇죠 보통은 등장돌면 영성에서 성급은 된다. 뒤부통 아... 바이프도 못 만들라고요 부рез 마앗칭 need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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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여기 있을 때 이런 거 다 버려놓자. 매자이 아직도 1스택이야. 지금 창명기라서 이제... 크으... 돈은... 이게 교역물품 꾸름이라 미친 듯이 들어와. 이제... 왕기야 왕기. 이게 교역물품.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 합! 흠... 육포 50개. 육포 부스팅이나 하자. 다음 상인이... 다음 상인이... 좀 가져오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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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통제 잘못 걸면 다 글바 뒤질 수가 있어 좀 여유밥을 다 사야겠는데? 이거 수지 다 팔아서 수지 다 팔아도 이 정도만큼도 안 나오네 아홉 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재료랑 완성품이랑 생각보다 가격차이가 거의 안나요 밀은 내 자존심인데 밀천개 프로젝트인데 이거 어흑 어흑 알 말이 되냐? 밀 250개인데 제 사기꾼새끼 진짜 사기꾼이다 저건 후려치는게 아주 예술적이야 왜냐면은 거기에 소파 통제 걸어놓고 니들 굶어 죽는거 아니지? 지금 R339개 이게 열심히 캐고 있거든요 오픈은 하피가 먹을거기 때문에 아직 굶지 않을겁니다 아니 여기서 가져와 좀 일하는거 존나 답답하네 왜 융통성이 없어 올해 나무긴 양육ку 팔고 요 원자재에 부족한게 석공기하는지 이거 깨면은 다음 레시피 밥 100개까지 올라왔다 육포 올라가고 있고 파피집 3개 더 지어야 되고요 여기 2티어니까 이제 10개 제안? 아 그러네 10개 안 만들라는게 아니라 여러분은 옛날에 왜 상인이 어용상인이 되려고 개같이 뇌물질을 하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저렇게 식민지에 합법적으로 좋아요 이번 레시피에 존나게 남겨먹었거든요 밀가루 밀가루! 온실? 온실? 약초 생산할 수 있는데 비스킷 만드는 거물이 없는데 사효차 무화그로? 사효차 무화그로? 존나게 싫다 촤 촤 여기를 밀고 촤 촤 촤 촤 촤 여기 밭이 없으면은 촤 촤 참 생각해보자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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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빈 연탄 위빈은 지금 못 열잖아 이 후풍긴데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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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세개 하나 하나 남았네요 이제 다시 레시피가 들어올 시기거든요 힘든시기가 끝났어요 이제 위빈을 열려면 ど운 포풍기 나 가능 여기도 나무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미리 받을 필요 없잖아 3단계 일 났구만 나무꾼에 2명밖에 없는데 아 이것도 빼야 돼 산술집 넣는다고 버티는게 아닌데 지금 플러스 3이라서 이건 여유있으니까 일하다가 빠져나 여긴 뚫어놔야돼 흠 앗 흠 암 암 암 이거 뚫으면은 플러스 15니까 또 나북금 빼도 3이네 결국에는 족보 집을 지어줘야 된단 말인데 맘에 안드는구만 이 브레세레도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게 건물을 많이 쓰면은 파멸감이 쌓이는 구조라서 브레세레를 많이 하기가 좋았는데 만일 30이네요 이제는 파이프가 많이 없으면은 돈이 많으니까 다음 상점 오기만 해 딱대 어? 파이프 만들었네? 지금 와서 파이프 쓰기 존나 아깝다 지금 너무 파이프 없어가지고 설계도 보고 고르자 지금 와서 쓰기엔 좀 아깝다 아직 버틸만 하니까 아직 버틸만 하니까 이제 진짜 설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식물 섬유랑 갈 때 요 똥게미라니 지금 얼리어스 쓰기의 최고봉을 어? 조동하려 그냥 로그라이크 시티빌딩이라는 이 시티빌더가 뭐야 처음에 가장 재밌잖아 처음에 가장 재밌다가 점점점점 도시가 커질수록 하아 하는 게임인데 이제 이 게임은 거기다가 이제 로그라이크를 입혀가지고 가장 맛있는 부분만 쑥쑥 계속 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아이디아인가 미을은 진짜 맛있는 부분만 딱 잘라서 뼈 빨리 정식 나오고 DLC 나왔으면 좋겠다 아따 육표 아니 빨빨리 먹어라 얘들아 행복하지 않니 육표 먹으니까 여기에 농장이 없으면은 릴로를 돌려보는 것도 맞죠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기름으로 그냥 연료 자유를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한 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목물이 미친듯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할수록 좀 매력적인데 옷도 나오고 두루이드의 오두막 볼매야 볼매 가즈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안돼! 굶어죽어! 굶어죽어! 고맙다! 무배지아 아 미친듯이 나오긴 할텐데 진짜로 사인 불러? 슬슬 좀 위태위태한데 사인 불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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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상인은 밥을 안파네. 이거는 뭐 딱 애매하네요. 3티어 올리는... 본진 3티어 올리는 용으로 쓰는 건데... 번제하려면 아까 기름을 집었어야 했는데 기름을 안집어가지고... 물 안달리나? 물 안달리나? 여기 일단 나무를 다 캘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남은 인력을... 남은 인력을... 물 자동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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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어. 불이 없어. 불씨가.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이 더욱 안달리나? 고기. 배게. 대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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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금에도 찾으면 졸라 안나오기 때문에... 2개 1개 이게 몇 오르지? 2호르던가 1호르던가 1호르나? 겁나 야박하네 아 이거 진짜 더럽게 안되네 세금 받쳐야되고요 크으 벌써 8개씩 나와 야 잠깐만 약촌은 16개만 내고 복사 만들어라 굶어 뒤지겠다 이러다가 오케이 드디어 지렁 끝 하필 5명 추가요 이러면 여기도 3티어 준비할 수 있고 제발 인구 졸라 늘어났다 지금 갑자기 미친듯이 펌핑했어 인구 졸나 펌핑된 갑자기 에일? 에일을 어떻게 만들어 에일은 물부대 도자기 나무통이 필요한데 이제 숙지기의 오두막 잠깐 이거 받티려한가 이것도 경작이구나 아 아 이거 동선 개 오진다 진짜로 아 이거 동선 개 오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저거 만들어주고 크흠 집 없는 친구 없고 하필 집 보너스는 줄었네요 역시 인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쪼라락 쪼라라라라락 한데 문제는 밥이 없다 밥을 해결해야 돼 지금 도구가 왕창 늘어가지고 나무건 좀 펌핑해서 이게 소우기지 지금 타이밍에 빨리 빨리 쪼라 좋아요 이제 3티어 됐고 이제 크리가 10% 뜨죠 좋아요 이제 비스킷 만들어주고 이 게임 최고의 사치 영성건물에 빗물 엔진 꽁기 아 재봉실 재봉실 개꿀이지 지금 재봉실 미친듯이 찍 찍어야겠는데 근데 이제 슬슬 펌핑각이 오는구만 지금 나 마바티 겁나 많아서 아주 다 묵히고 있어 이제 빗물 꾸준히 받아주고 식량 추위가 지금 원자재 죽이 좀 남았네요. 그래도 숙지기의 오두막 이제 여기서 이슬 결정 두 명이서 일하면 되겠네 이거 지금 명망 20단계입니다 하피 하도 많이 받았더니 하피 졸라 맞네 흠 급한대로 원자재 쟤 버섯 존나 많이 나오 지금 아 이게 그러 보니까 소우기에 버섯 복사 있지 이 소우기에 버섯 복사 있어가지고 버섯 존나 많이 나온다 소우기 끝나니까 좀 덜하네 이제 좀 건설이 되는구만 역시 사람이 많아야 돼 이래야 시키는대로 뭐가 똑같대지 자 우리 상인이 뭘 파나 볼까요? 회관! 회관도 뻔뻔 뻔빙 오지는데 회관은 살만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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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자 자 지금 내 경제력으로는 그 저줏불을 살 수없어 할 수 없어버려 지금 내 경제력으로는 저 둘 뿔을 살 수 없거든 살 수없어 하나만 살까?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입력 하나 아꼈다 좋아아!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 미친 나무들 좀 어떻게 정리하자 나무 다 죽여버려 재봉시! 당장 작업해 이번에는 파멸 척소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목재를 미친 듯이 켜야 되거든요 아까 기름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 공차 좀 정리한 다음에 이제 크리 딱 건물 지어주면은 그러면은 아 존나 퉁퉁함 이러면은 두루마리 교육이 되지 않나? 교육은 되고 회관은 회관은 여가 교육 아 아 이게 겹치네 아 두루마리 배달이구나 상관없네 그냥 교육을 하는 거구나 이거 이거 해도 되겠네요 재봉실에서 두루마리를 목재를 만들기 존나 아까운데 난리도 없고 두루마리 사야겠네 상인한테 이렇게 상작당할 거 어딨지 없네 이정도면은 답답한 타이밍에서 확 풀려가지고 쭉 쭉쭉 넘어가고 있다 요거 아 요거 하나 있구나 이거 24개짜리야 으흐흥 고기도 닿겠고 이 게임 한판 한판 길어요 제가 배속을 안 쓰는 것도 그렇고 이 게임 클리어 조건은 이제 이 파란색을 다 채우는 겁니다 빨간색을 다 차기 전에 여왕님이 빡쳐서 저를 자르기 전에 이 평판을 다 올려야 돼요 총독이 일 좀 잘하는구만 하면서 내년에 폭풍 성장이 가능하겠군요 식량은 근데 버섯밖에 없음 원.. 원자지 밖에 없어 비스킷 만든 속도가 놈들이여 결국에는 식량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저걸로는 물이다 물이다 저걸로 귀엽게 해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흔들기가mania 열심히 캤는데 아까 빼고 내년에 여기 다 까야된다 니들 깔끔하게 올해는 일단 여기다가 회관 짚고 강화도로 구리로 만들 수 있네 남는 구리로 강화도구나 도로나 좀 이제 16이기 때문에 폭풍기도 버틸겁니다 와아 이걸 못 버티네 이걸 못 버텨 놀고 있어 저기서 선호자 측에서 천삼총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냥 교역물품 꾸러미 원툴이야 역시 이게 주령물품이 하나 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먹으면 먹고살만하다 이제 약토가 있으니깐 아 천대류도 많아 지금 판멸결은 괜찮아 이 정도면은 자리 속도의 문제지 자 이제 여기도 3티어 되면은 이제 크리 확률이 기본이 20% 입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주민 집어넣으면은 크리 확률이 15% 증가 35% 미친 생산량 펌핑 가능 미친 듯이 나올거임 이제 주체할 수 없다 이제 상인한테 이게 지령 퀘스트 깨기가 힘들어서 이게 문제네 사원에는 딱히 넣을 필요가 없는게 이게 번제를 하나도 안해가지고 흠 매장에 몇 스택 쌓였죠? 이스택! 여러분 이거 짚지 마십쇼 존나 쓰레깁니다 진짜 그렇게 뼈빠지게 이랬는데 이스택이라고? 저 존나 뼈빠지게 이랬는데? 자 이제 고급 밥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이 자 이번거 까지만 보고 국물 508개 508개 방직공으로 천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작업장이 슬슬 부담이 좀 덜하다 환자랑 볕도만 만들면 되니까 흠 흠 식량이 미친 듯이 나와 버섯이 그냥 복사가 되고 있어 버섯이 버섯 너무 많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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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스킷만 플러스 5 다 채우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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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필요가 충족된 주민은 25% 확률로 생산량이 2배가 됩니다. 흠 흠 여가가 없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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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L 건물은 또 굉장히 까다로워 거절하기는 10원 때문에 거절하기 그러니깐 그냥 받자 더 붙어있겠군요 여행인거면 일단 나무통 막 이딴게 진짜 도자기 존나 악질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집을 수 있죠 아니 지금 하필 집어넣는게 맞아 저녁결이 사물려서 이틀쓸 빨아먹어야 돼 악소권 해주고 인간도 빨아먹고 도자기는 진흙이 있어야 만들만 한데 아까는 진흙이 없었거든 쭉? 쭉 안 만들고 싶은데 도자기는 도자기는 뭔가 좀 더 붙여넣은 내가 아직 모른들이 조금 더 붙여 등불이 없어 들불이 아까 너무 간단해서 팔아버림 도광기 나왔네?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파이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맥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제가? 없는데 밥을 찾아야 되거든요 안뇽 안뇽도 힘들고 안뇽도 힘들고 포도주 포도주는 또 다르단 말이지 포도주는 또 달라 포도주로 두루마리 만들라고? 포도주로 두루마리 어떻게 만들어? 아아 포도주로 두루마리 만들 수 있네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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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집 다 지워주면은 플러스 1로 30 될텐데 오케이 분담평판 0.3 0.60 쭉쭉 오르고 있지 지금 괜찮아 엔진은 소유종보다 리턴이 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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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앞두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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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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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슬결정 나오니깐 이슬결정 쓸데 너무 많은데 이러면은 좀 빼야되나 이거를? 연필용소랑 증류소 버섯으로 나름 죽도 만들 수 있고 포도주는 필요없고 아 포도주 필요하구나 holy Revier 여기도 펌프 박아버리고 оф 왕 Britt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야아 팝 팝 400개 팝 채소 안해도 되지? 약초 계속 뽑고 있고 팝 이런 약초 많아 나오는 쪽쪽 다 갈아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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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이 게임은 사람이 늘면 늘수록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또 또 사람이 필요하고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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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알이 꽉 차게 만들었다 아 수경소에서 증류소에서 먼저 물품이 들어와야 아 죽을 만들고 있냐 죽은 됐다 죽은 인마 사람밖에 안 좋아해 자기들 먹으려고 죽 만들고 있어 변질도가 높습니다 드디어 갓집 이제 조직장 부업에서 한 땀 한 땀 안 만들어도 된다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네 어? 아 뭐야 여기다가 많이 있네 옮길 거 그냥 으흠 이제는 그냥 끝이야 각이야 각 넘어가는 저 쭉쭉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없어 이제 교역이 멈춘 게 좀 아쉬운데 팔게 없네 흐흠 이 조퍼는 진짜 만족시키기 존나 어려움이 일단 존님 식품 이 존님 식품 혼자 좋아해가지고 오우 챙겨주기가 힘들어 그리고 집이 너무 목재가 많이 들어 진짜로 갑자기 나 목재 개많이 필요한데 음? 소고기물이 부족해? 음? 고 지역이 고 지역이 음? 조명기물 자 이제 조코도 챙겨주기 위해서 쥐게 파쿨디랄 집시다 빵집 빵집 보기에서 여기다 땅집이 밀가루 건물로는 고트죠. 압도적인 원탑. 부품도 나름 잘 팔고 있네. 둘만 30개를 만? 아, 이런 빌어먹을 것 같아. 흠. 빨리 물 걸 빼. 빨리 물을 놓고 있는 이곳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소식닉소스만 확인post 덥지말게~! 제기 맘대로 짓는 거 같은데 의외로 각잡히 피어있음 께 신기함 깡통을 막 던졌는데 질서있게 쌓인 거 보는 기분임. 몬소리야...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지은거라고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지은거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됐다! 됐다! 근데 이제 이거를 땡겨서 쓰깨려면은 어째 해야 되나 아니다 존임식품도 만들 수 있나? 아니다 개선해요 금빈 금지된 빈터 금빈은 갑자기 순식간의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이 게임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맵에 따라 다르지만 금지된 빈터를 까지 마라 아, 풍족하다 555개의 버섯 버섯밖에 없네 버섯밖에 없네 배수님 어?! 나왔다 사힐다의 비밀 요리책 10파이를 생산할 때마다 16포 이 게임의 개 미친 이 파이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사기 나와버렸어 그 빈 깠는데 거대 짱풍새 나오면 만원 안해 마개같은 놈들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이 게임이 승천하는 중 우리 총도님 최고예요 이러면서 하지만 끝까지 조뽀집은 안 만들어주죠 안 되겠지 marvel 안 되겠지 운당 평방영진별파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난 평방영진별파이 이건 상이라서 사야겠는데 건축자재도 이제 슬슬 만들어라 깨면 되니까 높으면 아깔 필요 없지 왜 이렇게 갑자기 맛없는 사 맛없는 교역만 있지 진흙구덩이 통제조장 차 미안해 인간 결의 플러스 3 15A를 생산할 때 3포도주 넣습니다 인간 결의 3 인간 결의 3 인간 결의 3 이러면은 왜 갑자기 후반에 돈이 없냐 약초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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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 클리어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두루마리만 상인이 팔면 8년차인데 중간에 살짝 지지부진한게 생겨가지고 하필 다 빨았냐 이게 지령이 너무 꼬여서 너무 많이 못 깼어 이거 다 깼으면 이제 끝인데 지령을 너무 못 깼다 호화물 유포도 먹고있고 옷이 모자르네 다 너무 옷이 많으니까 오듬 있는 친구가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개 같이 한번 해보고 선술집 선술집 두개 가능 안되겠지 이미 있어가지고 아 아 미미가 없다 아 아 아 아 아 딱히 뭐 필요한게 없네요 아 아 아 아 아 힘든게 저 레시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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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5 으 네 네 아 으 으 먹 두루마리 아무리 만들어도 소모량이 아 아니네? 이 멍청한 놈 이게 아니라고나 만들 폰, 폰 두루마리였네 안 만든 거였다 두루마리였으면 끝, 끝이었을 텐데 지금 딱 두루마리 모자라서 먹겠다 그지? 굴욕적인 군연차에 가겠구만 이 슬견장 졸라 많아 야 이거 솔직히 오두막 이 슬견장 졸라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네 순산량이 이렇게 크네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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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5 6 7 7 9 9 10 10 11 있네 대농원 아 빵 아 아 이거 아니 나 이 게임 좀 아니 이게 더 생긴 더 생겼는데 아니 이거 더 생겼어 업그레이드가 더 생겼어 업그레이드가 시원 자 그랬구요 역시 미친 게임 나 그래도 이 게임 100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해금할게 이거 그거냐 따라잡을 수 없는 거구기 자 여러분 낮에 옵시다 빠이비 어이 이게 어이 히트 땡